안녕하세요. 지금부터 2022년도 제3회 아르코 현장 대토론회 문화예술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와 전망의 두 번째 세션 창작활동 지원 방식 진단과 개선 방안에 대한 토론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행사는 유튜브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라이브 채널로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댓글을 통해서 질의응답이나 의견 제시를 해주시면 저희가 나중에 종합토론 시간에 모아서 함께 논의를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세션 사회를 맡은 한국문화한강연구원의 양혜원입니다. 이번 제2세션은 창작활동 지원 방식 진단과 개선 방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으로 구성이 됐습니다. 다들 아시는 것처럼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창작 지원 기관입니다. 내년 2023년 문예진흥계금 공모사업의 경우에 공모 시기를 10월로 일원화하고 또 과정이나 준비 지원 사업도 창작의 과정으로 통합해서 예술인들의 편의를 제고하고 있고 그 외에도 좀 다양한 형태의 개선과 혁신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예술인이나 예술단체의 입장에서는 많이 부족한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싶긴 한데요. 이번 세션은 이렇게 창작활동 지원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들을 기탄 없이 나눠보는 그런 자리가 되겠고요. 이를 위해서 두 분의 발제자 그리고 네 분의 토론자를 모셨습니다. 먼저 첫 번째 발제를 맡아주실 주식회사 알프스의 설동준 운영이사님 소개 드립니다. 네, 두 번째 발제자인 한민서 한국진로적성센터 자문교수님 소개 드리겠습니다. 네, 토론자로는 먼저 극단 신세계 김보경 부대표님 모셨습니다. 네, 두 번째 토론자로는 후주살롱의 서상혁 대표님 모셨습니다. 네, 박수 크게 쳐주셔도 좋습니다. 네, 세 번째 토론자로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홍태림 위원님 모셨습니다. 네, 네 번째 토론자로는 아르코 예술인력개발원의 오영주 원장님 모셨습니다. 네, 진행 방식으로는 이제 발제자 두 분께서 각 한 20분 정도로 발제를 해주시고 토론자께서는 한 10분, 뭐 좀 넘어셔도 괜찮겠는데요. 토론을 해주신 뒤에 나머지 시간은 플로우나 또 유튜브 라이브 채널 댓글 창을 통해서 질문해 주시거나 의견 제시해 주신 내용 토대로 종합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발제는 예술활동의 지속가능성과 예술지원체계라는 제목인데요. 기존에 이제 단년도 지원사업이 많았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원의 효과가 좀 제한이 된다는 지적들이 많았었고 그래서 이제 단연도 지원사업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또 특히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120대 국정과제에 단연 지원사업의 확대가 포함이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내년부터 문의지능기금 지원사업에도 단연도 지원사업이 좀 더 확대되는 그런 지금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 대표적인 단연도 지원사업이 바로 2019년도부터 시작했었던 공연예술 중장기 창작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이제 올해 평가와 모니터링 연구를 좀 진행하셨던 주식회사 RFC의 설동준 운영 이사님의 발제를 통해서 예술활동의 지속가능한 어떤 그런 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예술지원체계는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의 포문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주식회사 RFC의 설동준이라고 합니다. 일단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중장기 공연예술 중장기 지원사업의 평가랑 모니터링을 진행하면서 예술단체 지속가능성을 위한 지원체계가 어떠해야 될까에 대해서 좀 평소에 생각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정리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발제 내용의 한계에 대한 부분들을 먼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RFC에서 위탁받아서 지금 하고 있는 중장기 지원사업의 평가 및 모니터링은 사실 연구사업은 아닙니다. 그냥 사업의 운영 프로세스의 일부를 이렇게 위탁받아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다 보니까 본격적인 어떤 정책 연구적인 시각으로 이 사업을 바라보고 있지는 않고요. 개인적으로 이제 예술정책 연구자이기도 하니까 이 사업을 운영하면서 처음에 디자인할 때 평가 모니터링을 디자인할 때 했던 고민들 그리고 진행하면서 느꼈던 어떤 생각들 이런 것들을 좀 정리한 발제라는 것. 그리고 이게 2019년부터 2021년까지 1기 사업 3년이 진행되고 올해가 이제 2기 사업의 1년 차인데요. 아직 그 1년 차 사업이 끝나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지금 얘기 드리는 게 어떤 데이터들을 충분히 제가 분석을 해보고 내리는 결론이라기보다는 사업을 이제 견눈질하면서 살펴보면서 느꼈던 어떤 잠정적인 제 사견이라는 걸 말씀을 먼저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중장기 지원 사업의 평가 및 모니터링 관련된 부분들을 설계를 하면서 했었던 몇 가지 좀 고민이 있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단연간 지원은 무엇을 목적으로 하는 걸까. 예를 들면 2007년에서 2010년까지 공연예술단체들 중에서 좀 오래된 단체들은 기억하고 있을 집중육성 지원 사업이라고 하는 사업이 있었었죠. 그 사업을 거쳤던 많은 예술단체들이 그걸 통해서 꽤 긴 호흡의 프로젝트 시도들을 해볼 수가 있었고 거기에서 좀 도약하는 계기들을 경험했던 단체들이 많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문화예술분야에서 처음 일을 시작했었던 단체도 그런 단체 중에 하나였었고 그러다 보니까 공연예술분야에서는 그 사업이 사라지고 나서 중장기 지원 사업을 다시 살려달라 다시 만들어달라는 얘기가 아마 예술정책 관련된 간담회나 수요조사 이런 거에서 거의 빠지지 않고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구자 입장에서 보면서 느꼈던 건 그래서 그 단연간 지원이라는 게 무엇을 지원하는 거지? 지원에는 굉장히 많은 목적이 있을 수 있는데요. 개인의, 개인 혹은 단체라고 하는 주체의 안정성도 지원할 수가 있고 결과물의 수월성을 지원할 수도 있고 사회적 자본의 형성을 지원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지원의 목적이 있는데 단연간 지원은 과연 무엇을 목적으로 하는 걸까? 라는 게 한 가지 고민이었었고 또 하나는 정책의 지향점은 어떤 방식으로 현장에 구현되는가? 정책이라는 것도 하나의 의지이기 때문에 현장에 전달이 됐을 때 일종의 규범적인 강제성을 가지게 되죠.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구현되는 게 맞을까? 이런 고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고민들과 관련해서 중장기 지원 사업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만들어져 있는가? 라는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여기에 있는 이 도표는 아르코의 공식적인 어떤 설명 자료는 아닙니다. 제가 이 사업을 평가 모니터링 하는 데 있어서 이런 방식으로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구분을 해본 건데요. 아르코의 여러 지원 사업들을 보면 창작 지원이라고 하는 생산 영역이죠. 그 다음에 생산 후 포스트 프로덕션에 해당하는 유통, 향유, 교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지원 영역이 있고 그거 말고 순수하게 주체에 해당하는 개인이나 단체에 대한 지원 혹은 공간에 대한 지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장기 창작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들과 좀 성격이 다르다고 느꼈는데요. 세 가지 지점에서 다르다고 느꼈습니다. 하나는 정액 지원이라는 것. 보통은 이제 지원 신청액을 신청하면 총액 대비 적정성에 대한 심사를 받게 되죠. 그래서 가감 조정이 있습니다. 가는 있을 수가 없고 감액 조정을 보통 하게 되죠. 그런데 중장기 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그냥 두 개 트랙으로 1억 트랙이냐 2억 트랙이냐 하는 방식으로 정액 지원을 하는 게 특징이고 또 하나는 이 사업의 본질적인 성격이죠. 단연간 지원이라고 하는 것. 그다음에 이 사업으로 작품을 만들든 리서치를 하든 국제 교류를 하든 워크숍을 하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내용에 대한 기획을 따로 사전에 규정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내용의 자율성 보장이라고 하는 게 이 사업의 특징이라고 봤었습니다. 이런 특징을 통해서 공연예술단체들은 무엇을 획득하게 될까 이런 조건 안에서 공연예술단체들은 무엇을 획득하게 되는가라는 게 저의 질문이었었고 그 중에 하나가 공연예술단체의 정체성의 구체화, 명료화, 체계화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많은 예술단체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예술적인 비전이나 가치에 대한 지향점을 가지고 작품을 만들고 활동을 지속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역량들을 축적할 수 있는 경험들을 가지기가 좀 어려운 조건인 경우가 많죠. 그러다 보니까 축적이 되지 않은 즉 실물화되지 않은 우리의 가치들을 감각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정체성이 불분명해지는 경우 혹은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게 작품 수준으로까지 발현되지 못하고 선언적인 경우에 머무는 경우 그리고 그런 정체성이 단순히 미학적 측면뿐만 아니라 단체 운영 방식이라든지 네트워크 방식으로까지 확장돼서 적용되는 그래서 하나의 예술단체 내부 조직 문화 같은 형태로 구체화되는 그런 정도까지 가는 단체는 많이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을 들었었어요. 그런데 지금 중장기 지원 사업이 가지고 있는 정액 지원, 단연간 지원, 내용의 자율성 보장 이건 예측 가능성을 만들어주고 자율성을 주는 건 거죠. 이걸 통해서 결국에는 예술단체가 가지고 있는 운영 체계, 단체의 지향점, 그리고 구체적인 프로덕트 이런 것들이 상호 유기적으로 구체화되는 어떤 정체성 형성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게 제가 생각했던 이 사업의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문제의식이었던 중장기 지원은 무엇을 타겟팅해야 되는가 라고 했을 때는 단체가 스스로의 정체성을 명료화하고 구체화하는 것을 지원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사업 운영 과정에서 이런저런 간담회들을 하면서 들었던 얘기 중에 상징적이고 대표적인 전형적이라고 할 수 있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이런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리서치, 워크숍, 캐스팅, 리허설, 제작, 유통 보통 이게 공연 예술 분야의 어떤 프리 프로덕션부터 포스트 프로덕션까지의 쭉 일련의 프로세스죠. 그런데 어떤 하나의 작품이 이런 식의 프로세스를 완전히 건너뛰고 가진 않지만 차근차근 잘 밟기도 또 쉽지가 않은 게 많은 예술단체의 현실인데 그런 부분들을 교과서적인 정말 순서로 한번 쭉 시도해 볼 수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렇게 해야 된다고 다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정도의 예측 가능성과 긴 호흡에 대한 측면들의 여건이 없기 때문에 잘 못해봤던 부분을 시도해 볼 수 있는 게 좀 확인이 됐었고 그다음에 두 번째가 비로소 우리 단체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 긴 호흡으로 생각해보는 계기였다. 예를 들면 올해를 잘 넘겨야 될 때와 5년 동안 우리가 무언가 시도해 볼 수 있다고 했을 때 예술단체나 예술가 개인이 가질 수 있는 상상력의 범위는 좀 달라지죠. 그리고 구체적으로 내가 빌드업하고 싶어하는 나의 어떤 예술적인 상에 대해서도 생각할 수 있는 범위라는 게 좀 달라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모든 예술가나 예술단체는 언제나 무엇을 하고 싶은지를 고민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걸 고민할 수 있는 어떤 시간적 범위라든지 생각의 어떤 범주나 이런 것들을 어디까지 허용해 줄 수 있느냐라는 부분에 이 사업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그런 식으로 바라보면서 제가 예술정책 측면에서 푸시해보고 싶었던 단체들한테 푸시하는 게 아니라 정책 차원에서 이런 식의 관점이 고려되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의지를 가지고 주장해보고 싶었던 부분은 지속가능성이라는 개념의 다차원적인 어떤 접근인 건데요. 저도 예술단체에 있을 때 많이들 공모사업이라든지 이런저런 지원 정책 관련된 간담회에 가면 많이 듣는 얘기가 이제 그만 받으실 때가 되지 않았어요.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즉 꽤 오랫동안 집중적으로 지원 받으셨는데 이제는 자립하셔야죠. 이런 이제 요구들을 많이 들었었고 저는 그게 지속가능성에 대한 단편적 개념을 드러내고 있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게 지속가능성 개념이 아니다가 아니라 재정적 지속가능성이라는 거 한 가지만 가지고 예술단체를 바라보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그래서 역으로 굉장히 상식적인 질문들을 이 사업을 놓고 좀 해봤습니다. 예술단체가 티켓을 많이 팔고 여러 이제 재원에 대한 소싱 작업을 잘 해서 재정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는데 그런데 단체가 가지고 있었던 미학적 정체성이 많이 틀어지면 그 단체는 지속되고 있는 것일까? 혹은 어떤 특정한 미학적 정체성을 잘 추구하고 있는데 내부의 운영 질서가 굉장히 비민주적이거나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아서 구성원들이 계속해서 물갈이가 되고 있다면 그러면 그 단체는 커뮤니티 하나의 어떤 조직으로서의 지속가능성을 가지고 있는가? 이런 질문들을 역으로 던져보게 됐었죠. 그러면서 지속가능성이라고 하는 게 단순히 경제적 지속가능성, 재정적 지속가능성 외에도 인적 형태의 지속가능성도 존재하고 그다음에 미학적, 예술적 지속가능성도 존재하는구나. 이것이 통합적으로 구축되게 지원해주는 것이 중장기 지원 사업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걸 이제 좀 비유를 해서 이야기를 해보자면 저는 기본소득과 기본자산의 차이 같다는 느낌을 개인적으로 많이 했었는데요. 경험 자산을 획득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어떤 단계를 뛰어넘는 경험 자산을 획득한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예술단체에게 매해마다 공모사업에 참여하고 프로젝트를 실현할 수 있는 물론 신청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니지만 선정이 됐을 때 그런 걸 지원해주는 현행 단년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일종의 형식으로 놓고 보면 기본소득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프로젝트 단위로 어떤 사업 단위로 할 수 있게 서포트한다라는 건데 그거 말고 프로젝트라고 하는 범주를 넘어서는 되게 다양한 영역들이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스터디부터 시작해서 관계망의 구축이라든지 실물의 어떤 사이즈를 다르게 가져가 보는 어떤 실험성이라든지 이런 식의 경험 자원을 획득해서 내가 기존에 해왔던 것들을 안정화시키거나 적정화시키는 것 혹은 아예 다른 레벨로 성장하는 것 혹은 다른 도메인으로 전환시키는 것 이런 형태의 결정적 시기라는 게 예술단체에게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결정적 시기를 지원하는 건 기본소득같이 계속해서 유지될 수 있는 정도의 어떤 최소치를 깔아주는 게 아니라 굵직한 정도의 자산을 한꺼번에 집중적으로 지원을 해서 점프업 시기라고 할 수 있겠죠. 그 시기를 만들어주는 게 일종의 기본 자산 같은 개념인데 중장기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런 성격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운영하고 있는 단체 입장에서 모두가 그렇게 느끼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실제로 모니터링을 해보거나 하면 그냥 창작 지원 사업 여러 개 묶은 것처럼 운영하는 단체들이 꽤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단체들은 이것을 어떻게 리소스 삼아서 우리 단체의 정체성을 구체화하거나 우리 단체의 비가시적 역량을 빌드업하거나 이렇게 해볼 건가라는 고민들을 하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었었고 그래서 일종의 기본소득이 아닌 기본 자산에 가까운 형태의 접근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장기 지원 사업 혹은 보편적으로 지금 아르코에서 하고 있는 모든 지원 사업을 둘러서 몇 가지 고민이 있었는데요.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하나는 사회적 상황의 변화입니다. 젠더 이슈라든지 혹은 계약의 투명성 공정성 이슈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 사회가 조금 더 민주화되고 체계화되고 시민의식이 높아지고 이런 것들의 결과물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과거 관행처럼 진행된 많은 것들을 더 이상 아무렇지도 않게 하면 안 되는 시대가 된 거죠. 그런데 이 사업을 운영하는 구체적 장면에서 보면 노동이나 인권에 대한 이런 인식이 제고돼 있는 영역의 부담이 단체에게 좀 투명하게 전가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했었습니다. 물론 아르코에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지원을 사이드에서 하기 위한 노력을 안 하는 건 아닌데 저는 이제 이런 사회적 인식들이 제고가 되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요구들이 하나하나가 다 추가된 사회적 가치 비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써야 되는 시간 비용이나 재정적인 비용인 거죠. 그런 걸 누가 부담하고 있는가라는 걸 좀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중장기 단체들이 중장기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단체들이 창작 전, 중, 후 과정에서 일어나는 것뿐만 아니라 꽤 많은 어떤 돌봄이나 케어 그 외에 관계의 안정성을 만들어내기 위한 수고스러운 일들이 많이 있거든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림자 노동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그림자 노동과 사회적 가치 비용을 단체가 좀 부담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건 별로 가시화되지 않은 영역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수면 위로 끌어올려서 어떤 부분들을 사회적 시스템으로 부담하고 어떤 부분들을 단체가 고유하게 끌어안고 가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좀 가름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경험의 공유 자산화입니다. 저는 중장기 지원 사업으로 단체가 변화하거나 성장하거나 이런 어떤 경험들이 표준 모델이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조점으로서 씬 안에 공연 예술 씬 안에서의 중요한 참조점으로서 아카이빙 되어야 될 자료라고는 생각을 하거든요. 일종의 단체의 사적 점유로서의 경험 자산이 아니라 공연 예술 씬 전체의 공유 지식 자산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걸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게 지금 평가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되게 많은 고민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런 성과 공유를 하는 것 외에도 기존에는 중장기 지원 사업 참여 단체들의 작품 발표를 가서 이렇게 모니터링하는 작업을 했었거든요. 그걸 단체당 3번 이상씩 했었는데 사실 그렇게 해서는 아웃풋이라고 하는 결과물로서의 작품을 볼 수 있지만 이 사업이 타겟팅하고 있는 단체의 질적 변화, 구조적 변화를 볼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모니터링 중에 한 번을 빼고 인터뷰를 하는 방식으로 올해는 접근법을 좀 바꿨는데요. 그건 아주 기초적인 수준이긴 하지만 어떤 형태로든 이 단체가 변화해가고 있는 과정을 추적해보고 그걸 공유 지식 자산으로 만들어보고 싶은 어떤 시도로서 이런 부분들을 하고는 있고 이걸 어떻게 좀 더 다각적으로 드러내고 다각적으로 접속하게 만들 수 있을까 하는 게 남아있는 과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발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연예술 중장기 창작 지원 사업의 사례를 통해서 이렇게 단연도 지원 사업이 예술 단체로 하여금 좀 더 긴 호흡으로 성장하고 적정화하고 도약하는 계기가 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사업이다라는 의미 그리고 정체성을 구체화하고 명료화하고 체계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는 사업이라는 측면들 그리고 예술단체의 어떤 지속가능성을 재정적 지속가능성, 인적 지속가능성, 그리고 미학적 예술적 지속가능성으로 좀 구분해보고 또 이런 단연도 사업에 있어서 우리가 좀 고민해야 될 지점들을 현재 어떤 그림자 노동이나 사회적 가치 비용에 대한 부분 그리고 어떻게 이런 중장기 지원 사업을 통해서 우리가 획득한 경험들을 어떻게 공유자산화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들까지 좀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 발제를 들어볼 텐데요. 특히 좀 기존 창작 사업에서 다소는 소외되어 있는 영역인, 청년예술인, 신진예술인에 대해서 어떤 지원들이 필요할지에 대해서 예비예술가, 청년, 신진예술가, 예술활동 현황 및 필요한 지원들이라는 제목으로 한국진로적성센터의 한민서 자문교수님의 발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진로적성센터 자문교수로 일하고 있는 한민서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하고 같이 나누게 될 이야기는 예비예술가, 그리고 청년, 신진예술가의 예술활동 현황 및 필요한 지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일단 이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서 제가 2년 동안 예술가 해외 진출 지원 사업과 또 청년예술가 네트워크 활성화 지원 사업을 경험해 본 바에 의해서 조금 이러한 사업들이 추구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그리고 이러한 사업들이 결국에는 어떠한 정당성과 정체성을 가지고 운영해 나가야 될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한 조금 어떻게 보면 철학적인 이야기가 될 수도 있겠고 또 혹은 현장에 좀 반영이 됐으면 하는 저의 바램들이 담긴 그런 토론 주제가, 발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 모든 예술인들은 사실 건강한 회의주의, 그리고 모든 것들을 좀 객관적으로 보고자 하는 본인의 어떤 질문에서 예술활동을 시작을 합니다. 보통은 예술을 하는 사람들이 부유하다, 혹은 조금 엉뚱한 생각들을 많이 한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그래서 사실 그렇다기보다는 예술을 시작하게 된 동기라고 한다면 조금 삶의 조건보다 좀 넓은 맥락 속에서 본인들 스스로를 조금 이해하고 또 사회를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시각에서 출발된 그런 험난한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술인들이 이제 출발은 거대한 포부와 또 자기와 주변을 돌아보는 이런 일들로 시작이 되었지만 사실 2021년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인 실태조사 자료를 좀 참고해서 보시면 조금 이제 미술부터 그리고 대중음악 그리고 쭉 이렇게 다양한 분야들이 존재하고 있는 가운데 이제 여기 기타라고 보시는 부분들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지만 사실 이 기타라는 부분이 사실 지금 우리가 지원 사업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다원예술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분류되는 것만 보아도 사실 우리가 포괄하지 못하고 있는 다양한 예술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조금 잘 드러내주지 않았다는 부분이 조금 아쉬운 부분으로 자리하고 있고요. 또 보통 이제 한 번 예술을 시작했을 때 그 예술을 입문하고 나서 그들이 입문 후에 예술활동을 쭉 이어가는 기간이 거의 15년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수치는 사실 이전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좀 줄어든 수치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는 아무래도 타 분야에 비해서 조금 낮은 보수 수준 그리고 예술활동을 위한 시간이 좀 부족했던 것 그리고 감정노동에 대한 어떤 스트레스 그리고 예술에 대한 사회적으로 낮은 인식 수준과 그리고 요즘 제가 가장 느끼고 있는 역량 개발의 부족이 아닌가라는 이런 총체적인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계속해서 보시면 전업 예술인의 비율이 사실 2018년보다 2021년 그러니까 최근에 들어서 2.3%가 하향을 했고 또 이어서 예술 작품 활동도 그 발표 횟수도 좀 많이 줄은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 더욱 심각한 문제는 사실 여기 4번에 나타나 있는 예술인 연간 예술활동 개인 수입입니다. 사실 예술인들이 원래 이렇게 특히 청년 예술인들이 돈을 많이 버는 것보다 약간 열정페이로 이렇게 일을 많이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사실 열정페이도 중요하지만 이들의 꿈과 그리고 이들의 작품을 인정해 줄 수 있는 것이 사실 이 수입에 대한 비율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어떤 수입이 사실 100만 원도 한 달에 되지 않는 그런 수입으로 인해서 굉장히 험난한 그런 과정을 견뎌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술 활동을 좀 강화해야 하는 이유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까 설동준 대표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사실 예술 그 자체에 대한 어떤 기능도 하기도 하고 또 예술 자체가 사회적으로도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런 두 가지의 어떤 역할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예술과 개인의 발전과 예술에 대한 사람들의 공감 능력을 향상하는 것이 이 예술 활동을 강화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이자 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협업을 통해서 다양성을 확보하는 일 그리고 사회에 건강한 가능성을 제공하는 것 이것이 좀 큰 역할이라고 생각이 들고 또 나아가서 예술 자체로 스스로 정체성을 증명해 나가고 또 생태계를 꼼꼼히 만들어가는 행동들 또한 안목적 협동과 심도 있는 생각의 창을 열어줄 수 있는 그런 길이 되리라 생각이 들고요. 또 사회적으로도 예술이 비출 수 있는 삶의 다양한 영역들에 대한 환기가 가능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런 내용들은 결국에는 예술인들의 소속감 그리고 연대의식 그리고 예술적 다양한 가치를 발산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기능을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결국에는 이런 것들은 지속적인 네트워킹과 사회적 고리를 형성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어서 잉글랜드의 한 연구에서는 이렇게 예술 활동을 강화해야 하는 이유로서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예술은 삶을 살아가기 위한 기본적인 역량이다. 또 예술은 삶의 경험을 풍요롭게 한다. 또 예술은 예술 외적으로도 다양한 맥락에 적용되었을 때 더욱 강력한 힘을 가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예술은 이렇게 개인적인 편익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공적으로도 발전 가능한 다양한 무궁무진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활동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술의 사회적 영향은 가공품과 이벤트 또는 공연의 실행을 넘어서 지속적인 영향을 가지고 직접적으로 사람의 삶에 관여한다. 최근에 다양한 학문에서 융합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예술가들이 이 속에서 분명히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들고요. 과학기술, 의료, 교육 등 다양한 당면 문제들을 해석하기 위해서 예술의 영역에서 재교육을 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일상적인 것들에 대한 질문을 통해서 지속적인 변화를 우리는 특히 청년 예술인들이 만들어낼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하고요. 또 숭고한 가치를 전파하는 일이기에 예술활동은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런 우리 예비 예술가 또 청년 신진 예술가들이 예술활동을 하고 또 지원을 받아야 하는 그런 이유에서는 이러한 효과들이 있을 텐데요. 일단 개인의 예술에 머물러 있던 예술이 사실 이런 청년 예술가들이 잘 인큐베이팅이 되고 또 사회에 역할을 한다면 개인에 머물러 있는 예술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예술로서 더욱 환영받고 역할을 할 것이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예술가는 삶을 사랑하는 자이기에 지금의 삶을 문제시하는 경우에도 삶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삶에 대한 새로운 대안을 만들어간다. 예술은 한 인간을 인간이 어떻게 아름다움과 숭고함을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지를 제시할 수 있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예술 현장에서 사실 이런 예비 예술가나 우리 청년 신진 예술가들이 더욱 역할을 하고 활동을 할 수 있게 하려면 사실 조금 넓게 그리고 깊게 생각을 해보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요. 아까 발제에서도 있었듯이 조금 더 길게 중장기적인 대안들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우리 예술위원회에서 조금 더 보완해야 할 사항들을 기관과 그리고 예술인들의 두 갈래로 좀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일단 기관에서는 정책적 지원이 적극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또 예술인들의 경우에는 실천의 장에서 본인들이 할 수 있는 영역을 더 키워가는 것 이것이 중요하리라 생각이 듭니다. 일단 기관에서는 수요자 중심의 공모사업을 진행하는 것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매년 이렇게 설문을 하시고 받는 그런 내용들을 조금 더 촘촘히 사업에 반영해 주시면 좋겠고 또 그리고 단연간 지원 사업, 지속 가능한 그런 사업들을 통해서 연구활동도 이어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또한 예술의 특수성, 예술의 범위가 점점 넓어지고 있고 다원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특수성을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리라 생각이 들고요. 또 지금도 이렇게 청년 예술과 중년 예술 이렇게 나누는 것처럼 생애 주기별 예술에서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를 촘촘히 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예술가와 지원 기관의 어떤 파트너십도 분명히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사업의 목적이 좀 명확히 전달될 수 있는 창고가 또 필요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청년 예술과 사업들은 사실 청년 예술인들이 기획서를 쓰고 또 일을 프레젠테이션하고 할 때 사실 그 방향성을 잘 못 잡는 경우가 많아서요. 이런 부분들이 좀 명확히 정리가 되고 예술가들한테 표현이 될 수 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다른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서 다양한 지원 창고 및 소통 창고의 매칭이 필요한데 사실 이 부분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죠. 이렇게 비용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위원회에서 잘 해 주시리라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지속 가능한 사업을 위한 여러 가지 해법들을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예술인들 청년 예술인들은 도대체 어떤 것들에 초점을 맞추고 걸어가야 되느냐 고민을 했을 때 일단 실천의 현장에서 작품만 만든다고 뭔가 대안이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지속적으로 자기 개발을 하는 것이 중요하고 또 본인의 작품이나 또 어떤 프로젝트에서 지역의 특수성을 담아낼 수 있는 어떤 내용들이라든지 또 예술하기의 방향을 조금 다양하게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과의 협력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예술인들은 보통 개인에서 개인 혼자 집중해서 작품을 만드는 일이 많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협력이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 또 다른 분야와의 융합도 필수적으로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마지막 문장인데요. 더욱 겸손하게 자신의 삶의 깨달음과 문제의식을 진정성 있게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것이 청년 예술인들이 더욱 노력해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청년 예술이나 신진 예술가들에게도 해당되는 말이겠지만 전체적으로 왜 예술 활동에 대한 강화가 필요한지 예술의 가치를 근거로 들어서 말씀을 해주시고 또 이를 위해서 어떠한 지원이 필요한지 그리고 앞으로 청년 예술인이나 신진 예술인들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좀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좀 패널들의 토론을 좀 들어보도록 할 텐데요. 발제자분들이 너무 이제 딱 시간을 잘 맞추셔서 발제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토론자분들은 한 15분 정도 좀 더 여유를 가지고 하고 싶으신 말 다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극단 신세계 김보경 부대표님 토론 말씀 들어볼 텐데요. 극단 신세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첫 번째 발제해 주셨던 공연 예술 중장기 창작 지원 사업에 이미 참여를 하신 바가 있어서 아마 또 이 단연도 지원 사업에 가지고 있는 중요한 장점이나 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말씀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김보경 대표님, 부대표님 토론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 극단 신세계 부대표 김보경이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두 분 설동준 선생님이랑 한미선 선생님이 해주신 얘기들 너무 잘 들었고 전반적인 내용에 공감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이렇게 예술 생태계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해 주는 내용을 들어보니 아, 내가 생각했던 게 저런 말로 해석이 될 수 있구나. 아, 저렇게 바라봐 지는구나 이런 것들도 알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저는 전체를 볼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아니고 한 단체 안에서 창작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결국 현장에서 예술하는 사람으로서의 그냥 개인의 생각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극단 신세계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공연예술중장기 창작 지원 사업의 1기에 이어서 2기에 연속 지원으로 선정돼서 사업에 참여하고 있고요. 1기에서는 젠더트러블 프로젝트라는 프로젝트로 시작을 했었고 2기 역시 젠더트러블 프로젝트2라는 이름으로 연장해서 사업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공연 제작뿐만 아니라 저희 단체의 건강하고 안전한 작업 환경 만들기를 위해서 신세계의 신세계라는 프로젝트 아래에서 내부 역량을 강화하는 창작 연구소 그리고 자치 교약을 개발하는 것 그리고 유튜브를 개발해 보는 것 그리고 단체 내부의 작업들을 기록하는 활동들까지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 하면서 굉장히 긍정적이었던 지점은 앞에서 다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저희가 장기적으로 프로젝트를 기획해 볼 수 있는 것 그리고 창작 활동뿐만 아니라 저희 단체가 안전할 수 있도록 그리고 앞으로 계속 나아갈 수 있도록 내실 다지기에도 집중할 수 있는 것들 굉장히 저희에게 큰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저희가 중장기 사업 단체가 아니더라도 충분히 단체 내에서 논의를 통해서 그리고 노력을 통해서 실행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는 생각하지만 그렇게 됐을 경우에 그것에 참여하는 인원들에 대한 사례비 를 줄 수 없다는 지점이 중장기 사업이 긍정적인 지점인 것 같아요. 중장기 사업은 운영에 대한 부분도 지원할 수 있도록 예산 측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리고 더불어서 단체 운영 역량 자체를 향상시켜서 말씀해 주셨던 재정 자립을 위한 시도를 계속할 수 있는 것 저희가 공연 제작을 열심히 많이 해보고 그리고 유튜브 채널도 개발해보고 그리고 서적을 출판해서 그걸로 인한 수익 활동도 한번 해보고 이런 시도들을 계속할 수 있었던 점이 굉장히 긍정적인 토대가 되는 지점이었습니다. 반면에 아쉬운 지점은 이 사업이 다른 지원 사업에 비해서 굉장히 적지 않은 지원금을 주는 사업이지만 그럼에도 저희 단원들 그리고 참여하는 창작자들에 대한 적절한 수준의 사례비 지급에서는 여전히 한계를 계속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적절함에 대한 기준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논의가 되고 있지만 저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최저임금 수준에 미치는 사례비를 우리가 지급하고 있나 이들에게 충분하게 주고 있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충돌하는 지점입니다. 더불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재정 자립을 위한 일들을 저희 계속 시도하지만 이것들이 손익 분기점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상업적 개념에서는 넘어가기에는 여전히 너무 저조한 수준의 매출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공연을 만드는데 굉장히 많은 돈과 많은 인건비를 들이지만 그럼에도 이 티켓이 매진이 되더라도 저희의 손익 분기점은 결코 넘어가지 않는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이런 고민이 있고요. 서적 출판에 대해서도 저희의 작업 과정을 기록한 서적 혹은 대본집을 출판한다고 해도 그것들을 판매해서 올리는 수익 자체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지원 사업이 없었다면 이것들을 우리가 시도해 볼 수 없었을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는 것에 대해서 이 토론회에서 얘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중장기 사업 지원 단체이기 때문에 받게 되는 예술계 내 인식이 생겨버렸습니다. 단체의 운영이 여유로울 것이다. 단체의 규모가 굉장히 커졌다. 그렇게 되면서 중복 지원에 제한을 받는 점 그리고 이미 중장기로 확보한 예산이 있으니까 우리가 원래라면 지원 체계지만 협업을 통해서 너희가 예산을 조금 더 내보는 건 어때? 라는 제한을 받는다던가 이런 것들이 오히려 중장기 사업에 선정되면서 이 단연 지원 사업이 많지 않기 때문에 많은 기관들 혹은 동료 예술가들한테 이런 인식을 받게 되는 지점이 저희에게 조금 어려운 지점이 돼버린 것 같습니다. 물론 이 사업을 하면서 장점이 있다는 것은 너무너무 극명한 사실이지만 아무리 일을 열심히 해도 내부에 있는 개개인들의 생계 상황이 그렇게 달라지지 않았다는 점이 가장 크게 생각되는 한계점인 것 같습니다. 이런 문화예술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의견을 정리해보았는데 무엇보다 계속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예술활동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저같이 예술가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 딴따라라는 인식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고 저희 가족들을 포함해서 제 친구들 역시 그런 얘기들을 하고 예술하는 사람들은 게으를 거라는 잘 놀 거라는 재미있게 놀면서 돈을 받는다는 인식들 그리고 항상 제가 많이 듣는 건데 늦게 일어난다는 인식 그 인식이 어디서 왔는지 모르겠는데 저 정말 일찍 일어나거든요. 정말 바쁘고 아침 8시부터 일어나서 출근해서 일하고 공연도 만들고 늦게 자고 나 이렇게 바쁜데 누가 나를 딴따라라고 하는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그것과 더불어서 예술가들에게 씌워진 고귀한 예술가라는 프레임도 예술가들이 괴롭히는 것 같습니다. 예술가들이 돈을 벌고 싶어 하면 예술을 하면서 왜 돈을 벌고 싶어 해? 왜 돈 욕심을 내? 라는 얘기를 듣게 되고 각종 사회 담론에 대해서 민감하지 않으면 자책하게 되고 예술가들은 어? 내가 저 지금 사회적으로 이게 이슈인데 왜 이거 예술가로서 관심을 내가 가지지 못하지? 관심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예술가들도 다 개인인데 그 모든 것들에 민감해야 된다는 어떤 압박, 강요를 받고 있지 않나 예술가들이 그래서 놀고 먹는 예술가와 사회적 정의를 실천하는 예술가 이 두 프레임을 동시에 강요받는 예술가들은 어느 쪽에 서 있어야 될까?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로 인해서 예술에 대한 이런 지원들이 국민의 세금 낭비라는 댓글을 참 많이 본 것 같아요. 뭐 예술 정책이 이렇게 됐다라고 했을 때 댓글들, 사회적 여론들을 보면 놀고 먹는 애들한테 저런 거 왜 주냐? 탁상공론하고 있는 애들한테 저런 거 왜 주냐? 낭비다라는 인식들 되게 많이 마주하게 되는 것 같은데요. 이 사회의 전반적인 인식 개선이 되지 않으면 정책적으로 과제가 해결될 수 없을 거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결국은 저희가 정책을 새롭게 만들고 뭔가 지원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사회적인 인식이 변화가 분명히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들을 위해서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 이런 고민들 많이 하는 것 같고요. 몇 년 전만 해도 길에서 담배 펴도 아무도 저를 째려보지 않았고 술집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담배를 폈었는데 몇 년 사이에 길거리 흡연은 거의 볼 수 없게 되었고 술집에서도 흡연실이 있었지 담배를 피면서 술 마실 수 있는 곳은 거의 없어진 것 같아요. 이것이 저는 우리 국민의식에서 흡연에 대한 인식 변화가 있었다고 생각하거든요. 담배에 대한 인식 변화는 이렇게 몇 년 만에 가능했는데 예술에 대한 인식 변화는 왜 이렇게 견고한가? 왜 이렇게 놀고 먹는 예술가라는 것은 20년, 30년 계속하고 있는가? 이런 고민이 들어서 인식 변화 자체를 위한 정책 그리고 어떤 캠페인성 운동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금연과 흡연에 대한 인식들이 변화하기 위해서 많은 공익 광고들이 움직이고 많은 인식 개선에 대한 운동들이 있었던 것처럼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이것은 자체적인 반성에 대한 부분인데 현장 예술인들의 자체적인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창작 역량 강화뿐만 아니라 이 사회의 시스템, 이 사회가 굴러가고 있는 메커니즘을 이해하고 시민들과 관객들의 니즈를 파악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저 늦게 일어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지만 사실 저도 늦게 일어나고 싶어서 연극을 시작했습니다. 아, 연극하면 뭔가 편하게 할 수 있을 것 같다. 재밌게. 그런데 막상 시작해보니까 연극이 그런 일만은 아니더라고요. 연극을 만들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했고 모든 회사에서 다 하는 일을 극단, 예술단체들에서는 불필요한 일로 여겨지거나 어쩔 수 없이 하는 일로 여겨지는 경우가 덜어 있는 것 같아요. 예술은 그런 거 아니다. 예술은 돈 계산하지 않는다. 예술은 사람들이 원하는 거 하지 않고 내 길을 가는 것이다. 이런 명목으로 단체 내 운영 예산에 대한 장부 처리 모든 회사에서 다 하는 일입니다. 그 해의 예산을 어떻게 썼는지 그런데 그러지 않는 예술단체가 굉장히 많은 것 같고 더불어서 단체의 창작물, 즉 이것이 상품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것의 홍보를 위한 노력을 얼마나 하고 있을까? 이 시대의 흐름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있을까? 우리 SNS 홍보만 해도 많이 블로그에서, 페이스북에서, 인스타그램에서, 트위터에서, 유튜브로 계속해서 바뀌어가고 있는데 처음 뚫었던 홍보루트만 계속 개발하고 있는 거기는 더 이상 관객들이 샀지 않는데 이런 것들을 경계하려고 하지만 그럼에도 계속 안주하게 되는 행동들이 왜 이런 역량을 강화하게 되지 않을까? 이런 고민들을 하고 있는 것 같고 더불어서 창작자들에 대한 적절한 환경 마련에 있어서도 말씀해 주셨던 열정페이 부분이 여전히 저는 성행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술가들에게 어떤 기회를 얻는 것이 돈과는 상관없는 일로 여겨짐으로써 더욱더 우리가 우리 환경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이 예술단체에 있는 구성원들도 결국은 이 사회에 속해 있는 개인들이고 맞서 싸우고 지켜야 될 것들이 있지만 분명히 이 사회에서 수용해야 되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더욱더 예술단체들 그리고 예술가 개인들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예술이고 창작이라는 것이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어떤 특별한 행위라기보다는 제가 가진 직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누군가가 어떤 게임 만드는 회사에 가서 일하는 것처럼 저는 공연을 만드는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는 거고 그것을 위한 활동들을 하는데 이것이 오히려 일이라는 인식이 없기 때문에 예술가인 저에게도 그리고 사회적인 인식으로도 더욱더 이런 문제들이 깊어지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이 토론회도 지금 굉장히 많은 분들이 여기서 함께 해주시고 온라인 송출해서 많은 분들이 보실 수 있게 되게 장비도 아주 잘 구축돼서 카메라도 세 대나 있고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 토론회를 몇 분이나 보고 계실까? 이런 고민이 드는 것 같아요 누가 여기 지금 제가 하는 말 지금 방금 정리해 주신 의견들을 보고 계실까? 제가 봐주시는 분들 너무 감사하고 이 토론회 위에서 많은 분들이 엄청 고생하셨고 준비하신 것도 알고 있는데 봤는데 3회째더라고요 부끄럽지만 저도 이 토론회가 있는지 이번에 섭외를 받으면서 알았습니다 이거 정말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 주변의 예술가들에게도 이 토론회를 많이 알려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 토론회를 주최하는 입장에서도 이게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는 대토론회가 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이 계속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아까 설문 얘기 많이 나왔었는데 너무 많이 반성했습니다 그동안 내가 하지 않았던 설문은 몇 개인가? 이 설문이 우리의 생태계를 파악하고 있는 기초 자료가 되고 있는데 설문을 하는 예술가는 몇 명이나 있을까? 몇 프로의 예술가들이 설문에 참여할까? 설문에 몇 프로의 예술가들이 참여하는지를 설문하면 몇 프로의 예술가가 참여할까? 이런 고민들이 막 아까 이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정책적인 문제도 있겠지만 예술가들이 이 현장에서 안주하지 않고 움직여야 뭔가 원동력이 생겨서 계속해서 변화가 있을 거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더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중장기 창작 지원 사업을 통해서 단체 차원에서 장기적인 프로젝트를 기획할 수 있게 됐고 어떤 내실을 다질 수 있는 계기가 되었던 것은 분명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익 분기점을 넘는 데는 어려움이 있고 또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열정 폐의의 문제가 여전히 예술계에 상존하고 있다는 부분들 그리고 예술 활동을 바라보는 사회적인 인식들 놀고 먹는 딴따라로 보는 인식과 또는 고기하고 어떤 사회 정의를 이야기하는 어떤 예술가라는 이 두 가지의 어떤 상충된 인식 사이에서의 어려움들 그리고 어떤 세금 낭비라고 하는 어떤 비난에 대한 어떤 어려움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술인으로서 어떤 것들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매우 자성적이고 성찰적인 이야기들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후주살롱의 서상혁 대표님의 토론 말씀 드릴 텐데요 후주살롱 서상혁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후주 페스티벌 그리고 행아탕 프로젝트를 진행하신 바가 있었고 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예술창작아카데미 차세대열전 2021의 일환으로 또 이제 광격 참여 공연도 진행해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어저께 이렇게 언론 같은 걸 찾아보니까 지구에 소풍하러 온 우주 보헤미안이라는 것으로 이제 본인의 소개를 가름을 하시더라고요 네 서상혁 대표님 토론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네 소개받은 서상혁입니다 네 오늘 이 자리에서는 그런 소개를 네 그런 소개를 하지 않으려 했는데 찾아서 해 주셔가지고 네 감사합니다 아까 지구의 소풍은 우주 보헤미안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제 직업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으로 소개를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정체성으로 좀 소개하면 어떨까라는 측면에서 그런 소개를 했었던 거고요 본론으로 들어가면 앞서 발제해 주신 설동준 이사님과 그리고 한민서 박사님 두 분의 발제를 사전에 이제 아르코에서 이제 자료를 주셔서 검토할 시간이 있었고요 그 내용들을 토대로 굵직하게 해 주셨던 이야기에 제가 이야기를 좀 더 개인적 의견으로 좀 덧붙여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으로 그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우선 설동준 선생님 발제를 보면 지속가능성과 지연체계에 대해서 이렇게 먼저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예술 단연 지원 사업에 대해서 창작에 대한 부분들은 있지만 사실 창작 그 이후의 유통 그리고 또 활동단체 예술 단체의 그런 생존과 생업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도 같이 동반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아까 그림자 노동, 자회적 가치 비용으로 이렇게 정해서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저는 이제 시장의 개척 존재에 대한 의문 이런 것들이 좀 고민이 되었습니다 예술 현장에 예술인 당사자이자 또는 때로는 이제 관찰자로서 특히 신진 예술가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지원을 통해서 창작을 하는데 그 이유가 없다라는 이야기들을 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좀 유통적인 부분들이 작품의 깊이를 더하고 창작 활동을 지속하는 데 좀 중요한 측면들이 아닐까 그래서 단연간 지원 사업에서 창작의 깊이를 추가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는 부분도 좋지만 창작 이후의 것들을 모색하고 함께 고민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원 체계 측면으로는 현재 단연 공연 예술 중장기 지원 사업이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 대다수가 신작을 좀 우선하는 경향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은 단연 지원 사업에서도 드러나는 경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술가 또는 예술단체에게 기존 창작의 보완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창작한 작품의 깊이를 좀 추가하고 밀도를 높여가서 그 단체 또는 예술가의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하는 게 좀 필요한데 대다수의 사업들이 좀 신작 우선의 이례적인 부분으로 좀 지원 체계가 되어 있는 게 좀 보완을 한다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을 했고요 중장기 및 단연 지원의 경우에는 올해 더더욱 학대가 필요하겠다 이런 기회들이 아무래도 좀 경력과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선정 대상이 한정된 재원에서 지원 선정 대상이 좀 제한적이다 보니까 이런 기회들을 아까 이야기 듣기로도 학대를 한다고 했는데 학대를 할 때 좀 트랙별로 좀 나누어서 기회 경쟁의 레벨이 좀 비슷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좀 필요하겠다는 생각들도 했습니다 예술활동의 지속 가능성과 지연 체계에 대한 이런 문제의식에 대해서 우선 말씀드렸고요 다음으로는 예비 청년 신진 예술가들에게 필요한 것이 뭘까라는 발제에 대해서 한민서 박사님이 준비해 주신 자료 특히 실태조사 자료들을 보면서 제 나름의 해석들을 해보았습니다 현재 코로나 이후에 많은 원자재 물가의 상승으로 인해서 전체 물가는 오르고 있으나 아이러니하게도 예술인 연간 개인 수입들은 줄어들고 있고 전업 비율도 줄어들고 있는 현상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단 코로나19로 인해서 사회적 거리 두기나 지침에 의해서 창작 발표가 횟수가 감소한 것도 있지만 또 기타 등등 사회 문제 여파로 창작 발표가 감소하는 경우들 그리고 여전히 종식되지 않은 코로나19 상황에서 계속 변동의 여파로 인해서 공연을 준비했다가 취소하는 경우 또 갑자기 또 전환을 해야 되는 경우 이런 경우들이 아직도 여전히 여진이 남아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좀 아이러니한 재미있는 현상은 이런 열악한 여건 속에서도 진입하는 예비 청년 신진 예술인 수가 증대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술 분야의 입문 이후 기간 표를 보면 2018년과 2021년으로 구분해서 코로나 이전과 이후라고 볼 수 있겠죠 예술인 수의 증대를 보면 10년 미만의 경력을 가지신 분들이 오히려 2021년에는 늘었는가 반면에 또 10년 이상은 아이러니하게 줄어들고 있는 현상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거는 아무래도 전업을 하기가 어려워지고 경력이 쌓일수록 오히려 예술가로 살아가기 어려운 현실들을 보여주기 때문에 이외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예비 청년 신진에 대한 예술가에 대한 실마리를 여기서 잡을 수도 있지만 그 이후에 중년 예술가로 나아갔을 때 그들이 또 어떻게 생존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의 시사점이 여기 담겨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술활동의 지원체계 측면 현상과 문제의식들을 보면 한민서 박사님 발제 자료들을 보면서 문화적, 사회적 가치를 제고한 지원 사업들이 대체적으로 지금 많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테크에 대한 부분들, 아트앤테크에 대한 어떤 시의성적인 부분들도 있고 또는 코로나19나 우리가 다시 고민하게 되는 거 아니면 자기 개인의 어떤 본연적인 어떤 고민보다는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사회에 대한 어떤 사회 속에서의 나에 대한 고민을 좀 닿게끔 하는 사업들이 좀 전반적으로 경향성이 있다 보니까 오히려 반대로 소외받는 쪽은 내가 추구하는 순수 예술의 심미성이나 자기에 대한 어떤 정체성에서 발로한 단일한 예술 분야에 대한 고민 이런 좀 경향성은 좀 오히려 지원하기가 어렵고 하는 그런 좀 경향성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용복합 및 아트앤테크에 대한 실성적인 부분들이 많은데 오히려 반대로 예비 청년 신진 예술가들에게는 자기 정체성을 고민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기술이나 다른 어떤 타 분야 간의 이종 간의 그런 혼합으로 인해서 좀 자기 정체성을 정립하지 못한 상태에서 좀 전도되어지거나 하는 그런 경향성들도 드러나지 않나라는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이런 발제해 주신 내용들 자료들을 보면서 제가 느꼈던 그 문제의식에 대한 그런 진단과 나름의 그냥 한 명의 예술인으로서 개선을 좀 아이디어를 제안을 하려고 하는데요 지속 가능성 고려한 지원의 개선 측면에서 장작 비용도 중요하지만 장작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그 여건을 지원하는 부분들도 모색이 필요하겠다라고 그게 뭐 아까 말씀해 주신 그림자 노동 이런 부분 사회적 비용 가치일 수도 있겠지만 생존과 생업으로 인해서 자기 시간들을 쪼개어서 활동하는 그 시간들 또 좀 돌볼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들이 들었고요 특히 단연간 지연 시에는 신작 장작 한 편 뭐 이렇게 그 한 편을 더 밀도 있게 1년이 아니라 단년이 아니라 3년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 작품의 보완을 통해서 그 단체의 래퍼토리가 될 수 있는 어떤 작품들을 좀 만들어내고 유통까지 나아가서 그게 나름의 또 또 하나의 어떤 자생방편을 좀 찾아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회를 모색하는 단연 지원 트랙들도 좀 고민되어져야 고민되어져야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단연간 지원 사업들은 제가 이제 실제 참여한 바는 없으나 공모 지원 사업들을 봤을 때는 이제 궁극적으로는 장작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끝이 장작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유통과 그 단체 역량이 더 한 단계 점프업 할 수 있는 상황으로 갈 수 있도록 하는 게 그 단연간 지원 사업에 좀 다 변화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시사점을 준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어서 예비 청년 신진 예술가들에 대한 지원 개선에 있어서는 장작 지원에 앞서 그 리서치를 포함하든 포함하지 않든 예술과 자기 정체성과 사유, 기술 이런 것들을 기를 수 있는 역량 강화 지원 트랙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장작을 단년도로 하는 거에 익숙하게 처음부터 진입할 때부터 길들여지는 게 아니라 나에 대한 어떤 정체성, 나의 문제의식 자기 질문들을 좀 만들어내고 좀 사유하고 그런 것들을 무조건 맡겨두는 게 아니라 적절하게 필요한 지점마다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포인트들을 좀 마련해 두는 게 처음에 진입했을 때 뭐 이럴 때면 관점에 대한 형성이라든지 태도, 협업에서의 커뮤니케이션 아니면 안전망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 습득 이런 것들을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 신진 예술가들 단순히 창작만 지원하는 그런 트랙보다 좀 더 다양하게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트랙이 좀 필요하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최근에 이제 주변 신진 예술인들 또 그리고 제가 과거에 이제 운영했던 북한문화예술공간 해가타 을 운영할 때 그 찾았던 예술인들의 이야기들을 이제 듣다가 고민하게 된 건데 지원 시에 예비 청년 신진 예술가들이 지원을 할 때 어떻게 되었든 자기 경력들을 쓰게 돼 있어요 근데 자기 활동 경력들을 쓰다 보니까 그 활동 경력 자체가 없는 사람들 그래서 이제 그런 좀 진입장벽의 문턱을 낮춘 창작기의 제공의 트랙도 좀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아까 그 경향성에서 보면 코로나 이후에 2021년에 오히려 더 10년 미만에 진입하는 예술인들의 수가 늘어나는 경향들을 볼 수 있는데 그거는 현재 그런 수요가 있다라는 걸로 읽었을 때 그런 좀 처음을 만들 수 있는 그런 트랙 지원이 또 고민이 되어져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단순히 장작만 제공하는 게 아니라 좀 전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안전망이나 태도, 간점, 협업, 자기 차락, 그리고 대비전까지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누구에게나 처음이 있다라는 그런 좀 지원 트랙의 고민도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예비 청년 신진 예술가들에 대한 지원들이 이루어진다면 좀 더 다채로운 그런 지원 트랙을 통해서 너무 장작에만 몰입되지 않고 장작 이후에 여러 가지 자기 정체성도 마련하는 것과 동시에 그리고 또 장작 이후에 유통까지도 좀 고민할 수 있는 지점들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적혀있지는 않지만 이런 자료들을 고민하면서 결국에는 청년은 중장년이 되고 중장년은 또 원로가 되고 할 텐데 아르코에는 현재 원로 대상 그리고 또 청년 대상 이런 사업들이 있지만 중년에 대한 부분들은 없는 것 같아요 현재 지표를 보면 10년 이상에서 점점점점 2018년에 비해서 2021년에 전업 예술 인수가 줄어드는 경향성을 보일 수 있습니다 이제 나름대로의 자기 정체성을 마련을 하고 이제 창작을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역량되고 활동에 대한 부분들도 담보되고 깊이도 있지만 사실은 이제 창작할 수 있는 여건이 좀 더 어려운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이런 중년에 대한 다른 세대에 대한 좀 지원이나 고민들도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서 이제 홍보 마지막으로 홍보 관련해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메세나 지원 사업들을 과거에 진행했었잖아요 지금 또 메세나 협회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기업에서 예술에 관심 있는 기업의 어떤 재원이 예술 단체와 매칭돼서 또 추가적인 어떤 별도의 지원을 통해 가지고 단체가 이제 창작 활동이나 어떤 예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돕는데 홍보에 대해서는 사실은 문화 예술, 공연 예술 분야에서의 어떤 홍보력이 만약에 좀 스킬적으로 부족하다면 산업 전반적으로 좀 넓혀서 그런 어떤 홍보나 인플루언서들이나 좀 그런 어떤 홍보력이 있는 어떤 분야의 관계를 통해서 매칭해주는 그런 어떤 장작 이후에 그런 트랙들도 좀 고민을 해서 저희가 전혀 이전에 감각하지 못했던 예술인들이 감각하지 못했던 그런 홍보 마케팅적인 측면에 대한 역량들도 기를 수 있는 트랙이 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들도 듭니다 여기까지 제 개인적 사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다양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먼저 이제 지속 가능성과 관련해서 너무 신작만 우선하는 것보다는 기존 작품들을 레퍼토리화 시킬 수 있고 좀 발전시킬 수 있는 이제 그러한 지원들이 좀 더 강화됐으면 좋겠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청년이나 신진 예술인들을 위해서는 좀 그들의 어떤 창작 활동 지원 외에도 좀 그들이 어떤 문제의식을 키워낼 수 있고 정체성을 좀 사유할 수 있는 그리고 좀 다양한 역량을 좀 제고할 수 있는 그러한 지원 트랙이 마련됐으면 좋겠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경력이 없는 신진 예술인들도 좀 참여할 수 있는 문턱을 낮춘 지원 사업이 조금 더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중장년을 위한 어떤 지원 사업들도 좀 더 강화될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아까 김보경 부대표님께서도 말씀하셨었는데 이제 개별 단체 차원에서는 아무래도 홍보나 마케팅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좀 기관 차원에서 좀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없을까에 대한 고민까지도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다음으로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홍태림 위원님 말씀 들어볼 텐데요 홍태림 위원님은 이제 미술평론가이시기도 하고 크리티컬 발행인으로도 활동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예술위에서도 청년을 좀 대표하는 그런 위원 활동을 계속적으로 해오셔서 또 많은 말씀해 주실 것 같습니다 홍태림 위원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소개받은 홍태림입니다 저는 오늘 문화예술 생태계의 활성화와 참여를 주제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는데요 이제부터 들을 이야기들이 앞서 발제에서 한민서 박사님께서 개인의 예술을 넘어 모두의 예술이라는 가치라든지 수요자 중심의 공모사업 그리고 예술과 지원기관의 파트너십 그리고 이제 지역 현장에서 예술활동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 등과 또 연결되는 지점이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오늘 주제가 창작활동의 지원 방식이 주제이긴 한데 저는 지원 방식보다는 지원을 하는 방향의 각도를 조금 더 넓히는 쪽으로 이야기를 하고자 참여 쪽에 관련된 주제를 잡아서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세션의 주제는 언제나 중요하게 다뤄지는 주제이기도 하고 예술위에서도 근래에 이런 공론장을 통해서 여러 번 다룬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자리들을 통해서 여러 논의와 그에 따라 개선하거나 혁신해야 될 내용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보통 그 논의가 일부는 정책화돼서 구체화되기도 하지만 모두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공론장에서 이전에 논의되었거나 논의되었으나 정체된 내용들이 있다면 다시 호출을 하고 그러면서 또 그런 논의들을 보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요 그래서 저도 이 자리에서 지난 올해가 이제 3회째 아르코 대토론회인데 지난 1회 2회 아르코 대토론회에서 나왔던 논의 중에 오늘 세션과 관련하여 제가 좀 주목한 부분들을 좀 발췌하면서 이야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술위는 작년에 500여 명이 예술가를 대상으로 예술의 현재적 인식 그리고 예술가로서의 정체성에 대한 인식 그리고 예술활동의 변화, 작업의 변화, 예술과 사회가 관계를 맺는 방식 등에 대한 심층적인 조사를 한 연구 보고서를 한번 발표를 했었습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예술정책 연구자료를 저희 누리집에서 다운받아서 한번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 조사의 목적에는 예술의 현저성에 근거해서 지원 사업이 도출되도록 하기 위함도 있었는데요 이 연구가 21년에 열린 제2의 아르코 대토론회에서 성현주 교수님 통해 소개된 바 있기도 합니다 이 조사 결과 중에는 앞으로 문화정책 분야에서 거버넌스, 세미나, 파견 예술인 사업 등등 같은 것들이 활동으로 묶어서 보았을 때 그리고 프리프로덕션이 곧 예술가들의 작업으로 대표되는 때가 올 수도 있다 활동이나 프리프로덕션이 예술가들의 대표적인 예술활동으로 대표되는 때가 올 수 있다는 수치들을 제시해주고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수치들을 보았을 때 과연 기존의 예술지원 체계가 이런 예술인들의 의식들을 얼마나 담아낼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이외의 아르코 대토론에서도 언급이 된 바가 있었는데요 예술의 경우 프리프로덕션에 대한 지원 구조는 이미 존재하기도 하고 그 중요성을 인지해서 사업으로 계속 구체화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 조사에서 나온 활동, 활동이라고 개념화된 거 안에 여러 가지 측면들이 있는데 이 활동이라고 정의한 영역들에 대해서는 예술의가 창작 지원으로서 어떻게 다가서야 될지에 대한 고민이 아직 조금 더 진전될 부분이 많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이런 측면에서 예술의 경우에는 활동 중에서도 여러 가지 아까 예시가 됐지만 그 중에서도 거버넌스 활동 그러니까 그냥 자문회의하고 설문조사하고 그렇게 하고만의 어떤 약한 수준의 거버넌스가 아니라 실질적 차원에서의 거버넌스를 분권과 협치에 기반해서 다뤄올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서 제가 실질적이라고 말하는 것은 최근에 저도 예술청에 가서 거버넌스 관련된 토론을 하다가 아른슈타인 관련된 내용들을 듣게 돼서 가져와 봤는데요 아른슈타인이 3단계 시민참여 단계를 논문을 통해서 제시한 게 있었습니다 크게 큰 덩어리는 세 단계로 나뉘는데 1단계가 비참여 단계가 있고 2단계가 중간 단계의 명목 참여 단계가 있고 세 번째가 가장 높은 수준의 시민 권력 단계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제가 주목한 부분이 시민 권력 단계에 해당할 것 같고 그리고 보통 이런 지원 기구들이 많이 노력해서 한다고 하면 이런 명목 참여 단계에서 여러 가지 거버넌스 활동을 한다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명목 참여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그런 형태들인데 이게 의결권도 없고 공청회나 자문회의, 설문조사 같은 것을 통해서 해소가 되는데 반면 시민 권력 단계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시민이 일부 권한의 행정기관으로부터 위임받아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단계입니다 예를 들어서 참여 예산 제도 같은 것들이 시민 권력 단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참여 예산 도입에 대한 이야기는 20년도에 열렸던 1회 아르코 대토론회에서 여러 차례 언급이 됐었습니다 이 1회 아르코 대토론회에서 예술위가 기존의 지원 사업 틀을 얼마나 잘 운영해 나갈 것인가 그런 것도 되게 중요한 트랙이지만 한편으로 예술위가 예술 생태계, 예술 거버넌스 그러니까 예술 현장의 공유지로서 역할을 해야 되는 곳이라고 한다면 조금 더 다른 차원의 문제들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논의가 나온 바가 있습니다 이런 측면과 관련해서 김상철 선생님이 당장 한 5억 정도라도 제정오물 같은 것을 만들어서 그것을 광역문화재단이 예술인들을 조직하게 해서 거기서 자체적으로 지역에 필요한 예술 지원 사업을 제안할 수 있도록 하고 그것을 차연도 예산에 예술위가 반영이 되든 안 되든지 간에 반영해보는 구조를 만드는 것은 어떻게 했느냐 이런 제안을 하기도 했었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예술인이 단순히 서비스의 수혜자 그러니까 고객이 아니라 우리는 고객으로 사실 대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정말 정책의 파트너로서 아까 발제 때도 얘기 나왔지만 정책의 파트너로서 등장해야 된다는 어떤 고민에서 이런 논의가 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2회 아르코 대토론인데 2회 아르코 대토론을 넘어가 보면 당시 예술위에서 처음으로 청년예술 의제를 집중적으로 다루는 TF가 준비 모임을 시작하던 때입니다 그래서 2회 아르코 대토론에는 청년예술 TF 준비 모임에서 예술 현장의 청년주류와 전략이라는 세션을 진행하기도 했고요 이 세션에서는 제가 산술적 대표성과 실질적 대표성을 확장해 나가기 위한 예술의 과제라는 발표를 진행하기도 했었습니다 요약하자면 문진금에 갑자기 일반적인 참여예산을 도입하기가 쉽지가 않으니까 마침 그 당시에 청년예술인 생애 첫 지원 사업이 10억에 불과해서 선정률이 5% 정도밖에 안 되다가 이게 좀 개선이 돼가지고 10억에서 30억으로 예산이 좀 많이 증액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마침 많이 증액이 됐으니까 생애 첫 지원 사업에서 이제 한 3억 정도 10% 정도를 따로 제정 오물로 떼서 놓은 후 이거를 이제 미래세대인 청년예술인들이 참여예산제로 좀 운영해 볼 수 있도록 해보면 어떻게 했느냐라는 제안을 하긴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한 연구보고서도 하나 만들어졌고요 이거는 저희 예술이 홈페이지에서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다운받아서 보실 수 있는데 나중에 한번 또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연구보고서에서 제안한 내용을 제가 대략 구조화를 해보면은 뭐 이게 정확하게 제가 해석한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그림처럼 참여예산 사업을 진행해 볼 수 있다고 이제 그 당시에는 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잘 되면은 나중에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이제 한 해 사업비 전체 뭐 지금 뭐 3,500원에서 4,000억 원 4,000억 원 살도 왔다 갔다 하는데 이 중에서 한 1%에서 2%라고 치면은 이제 뭐 35억에서 70억 정도도 될 수 있겠습니다 그 정도를 이제 일반 참여예산 제도로 운영해 볼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전망도 가지고 있고 그랬었는데요 아쉽게도 이 논의가 22년도에 갑자기 도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좀 준비가 부족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뭐 참여예산 학교도 운영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일반 수용비가 필요한 부분들이 있었는데 민간경상 보조밖에 없던 상황이라 참여예산 제도를 청년예술인 사업 안에서 구현하기가 쉽지가 않은 상황이었고 그래서 저희가 이 3억 예산을 청년예술과 네트워크 활성화 지원 사업으로 이제 전환을 했습니다 이 사업이 특이한 점은 청년예술 TF가 발표한 미래예술재원이라고 있는데요 이 재원을 중심으로 한 사업이라는 점이 이제 특이한 점입니다 그러니까 청년예술 TF가 발표한 의제들을 사업으로 연결시키고 그 사업을 통해서 청년예술 TF의 논의와 고민이 더 확장되고 뭐 심화되는 그런 사업들을 만들어낸 건데요 저는 이 네트워크 사업이 참여예산 형식은 아니지만은 기존의 유망이라든지 경쟁이라는 가치를 중심으로 한 창작 지원의 틀을 넘어서 청년예술가 간의 연결을 통하여 예술과 사회를 잇는 장을 창출하고자 했고 사업 내용도 최대한 자율성이 반영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시도가 차후 청년예술인의 참여예산제를 도입할 때도 간접적으로 좀 긍정적인 역할을 하지 않을까 싶기도 해서 이 사업은 시범 사업이긴 합니다마는 차기 위원회가 좀 출범하게 되면은 계속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이어나가면 좋을까 이게 창작 지원이 아니고 결국 생태계를 지원하는 네트워크 사업인데 이런 네트워크 사업은 예술이 어떻게 가야 될까 그런 고민도 계속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편 청년예술TF는 저희 예술인력 양성부 쪽이랑 23년도 예산을 꾸리면서 신규 사업으로 청년 참여예산제를 작년도에 못했기 때문에 사장이 잘 안 맞아가지고 좀 더 구체화하고 확대해서 보완해서 추진하려고 했었습니다 사업명은 국민 참여예산제 기반 청년예술가 주도 지역 활성화 사업이었는데 예산은 당시에 좀 많이 크게 잡았었습니다 79억 정도 됐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 정도 예산으로 전국 6개 권역에서 각 권역의 청년예술가들이 예술을 통한 지역사회 활성화 사업을 참여예산 방식으로 추진할 수 있게 하는 것을 골절하고 있는 계획이었습니다 아쉽게도 다들 아시다시피 국내외 경제 흐름이 워낙 긴축재정 흐름으로 가고 있다 보니까 23년도 차년도 예산에는 반영을 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아쉬운 상황인데요 그러나 앞으로도 계속 시도해서 이런 참여예산제도를 도입한다면 지난 아르코 대토론에서 논의되었던 지점들 그리고 예술의 현저성에 대한 인식조사 연구에서 강조된 부분들을 예술의가 사업을 통해서 좀 실현시켜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것이 예술현자가 주는 긍정적인 파급력이 장기적으로 적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 조만간 차기위원회가 출범할 텐데 차기위원회에서 이런 지점들에 대해서도 제껏 고려해 주시고 예술현장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난 1, 2회에 있었던 아르코 현장 대토론회에서 이야기 되었던 부분들 예술의 현재성 연구에서 이야기 되었던 프리프로덕션에 대한 지원 부분들이나 또는 2회 때 있었던 청년 예술인들의 네트워크에 대한 부분이나 참여 예산에 대한 부분들도 차기위원회에서도 이것들을 좀 잘 가져갔으면 좋겠다는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마지막 토론자인데요 아르코 예술인력개발원의 오영주 원장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르코 예술인력개발원장의 오영주입니다 가페 그 두 발제자님들과 그 다음에 토론자분들이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고 그리고 이제 공감하는 부분들이 참 많습니다 저는 이번 토론회 이제 예술위원회의 23년도 지원사업 지원 방식의 주요 변화와 그리고 예비, 청년, 신진예술가 사업 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23년도 예술위 지원 방식의 주요 변화로는 기존에는 작품 발표 위주의 지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리서치나 워크샵, 쇼케이스 등의 창작의 과정 지원을 일부 사업에서 이제 그동안 진행을 하였었는데 대부분의 사업으로 확대를 하였다는 점입니다 다음 연도에 창작 발표 사업을 위한 작품 제작 전 충분한 작품 연구 등 중부기간 확보를 통해서 더 좋은 작품이 창작될 수 있도록 단계별 지원을 강화하였다는 점이고요 두 번째로는 1년 안에 작품 준비부터 발표까지 모든 것을 마치고 정상까지 수행을 해야 하는 부담이 참 단체들 중에서는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특히 연도 중반에 추진되는 사업들은 더더욱이 연초에 추진되는 사업들보다 이제 더 어려움이 많았었고요 이런 점들을 이제 개선하기 위해서 단연 지원을 기존의 중장기 창작 지원 등 7개 사업에서 구수 전수 지원 그리고 지속 연주 지원, 공연예술 전문인력 지원이 추가된 10개 사업으로 확대를 하여서 반년 지원에 따른 창작 활동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고 그리고 예측 가능한 지원을 통해서 보다 안정적인 예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보완을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청년 신진예술가 사업 현황입니다 청년 신진예술가들은 작품 활동 실적 등이 많지 않기 때문에 기성예술인 위주의 지원 사업 선정에 있어서 진입이 참 어려웠습니다 특히 졸업 후 2, 3년을 지원 없이 예술 활동을 하는데 어려움이 많다는 청년예술인들의 의견들이 참 많았습니다 참 그 졸업 후에 2, 3년 정도가 돌입고개라는 얘기를 늘 좀 많이 빗대서 하고는 했었습니다 그래서 청년예술인들의 예술 활동 지원 영역 안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별도의 지원 사업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생애 첫 지원, 교육, 현장 경험 위주의 진입 단계 사업과 그리고 창작과 일자리를 통한 성장 육성 단계 사업 그리고 무대예술인들을 위한 무대예술 전문인력 및 기관종사자 대상 예술 행정 교육 등 재교육 단계로 지원 사업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진입 단계에서는 이제 저희들이 보통 연수 다른 지원 사업이라든지 인턴 지원 사업 그리고 청년예술가 생애 첫 지원 사업들이 진입 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입 단계에서는 근로기준법 등 예술 활동과 그리고 관련 기간 근무 시 필요한 권리에 대한 기본 지식을 교육함으로써 향후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준비를 시키고 있습니다 요즘은 정당한 대우를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문제가 참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법을 알아야지 고용인이 아니더라도 그리고 추후 고용주로서 예술단체를 운영을 하더라도 대처를 하고 문제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육을 꾸준히 이제 추진을 함으로써 저희들이 예술 현장의 근로환경도 좀 개선을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매년마다 새로운 이제 예술가들 그리고 저희들을 청년예술가들을 대상으로 해서 매년 1년에 한 한두 회씩 그렇게 지속적으로 의무교육으로 그렇게 전부 다 지금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청년예술가 사업 중에서 창작활동 단계별로 이제 저희들이 좀 구분해서 본다면은 그 예술대학생들 같은 예비예술인 지원 사업이 지금 현재 필요하다라는 이제 그런 요구들이 많고요 그리고 진입 초기에 문예진흥기금을 한 번도 받지 않은 생애 첫 지원 사업과 그리고 중견 도약을 위한 한국예술 창작아카데미 사업을 통해서 이 사업을 통해 이후에 이제 전문예술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창작활동 단계별로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특히 이제 저희들이 청년예술가 첫 지원 사업과 그리고 한국예술 창작아카데미 사업을 기준에는 이제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그 재정지원 쪽으로 그렇게 크게 많이 이제 그 지원을 한 한 측면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그 기성예술인들을 지원하는 방식과 이제 크게 다르지 않았었는데 올해부터는 저희들이 청년예술가 지원 사업하고 그리고 한국예술 창작아카데미에 선정된 예술인들을 대상으로 이제 과전지원 통합과 광화를 위해서 청년예술인들의 성장을 지원하는 교육 및 그리고 네트워킹 등을 추진을 해서 단순히 재정지원에 이제 그쳤던 예년 사업을 좀 지금 현재 계속적으로 개선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 사업 중에서는 이제 저희들이 가르코 가치스트랩이라고 그렇게 이제 저희들이 부르고 있는데요 이 사업을 이제 통합으로 그 선정자분들이 이제 같은 자리에서 네트워크도 이제 교류도 하고 그리고 선배 예술인들의 예술활동에서 겪었던 경험을 직접 들어보고 그리고 청년예술인들이 예술활동에 있어서 공통적으로 필요한 교육 등을 상호 네트워킹 행사와 함께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타 분야와의 협업이나 그리고 신기술에 대한 협력 등 청년예술가 네트워킹 사업을 통해서 예술 창작의 다양성 확대에 도움을 주고자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청년예술가들은 그 기성예술가들보다 그 인적 네트워킹이 훨씬 취약합니다 따라서 다른 장르와 협업을 하고 싶어도 어디서 만나고 어디서 네트워킹을 이러한 이제 그 하고자 하는 다른 분야의 예술가들을 알아봐야 하는지가 무척 힘들다고 합니다 그래서 얼마 전 이제 저희들이 예술과 기술융합, 예술 창작의 새로운 시들을 위한 예술가 50인과 그리고 기술 전문가 50인들의 네트워크 행사를 2박 3일 동안 개최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저희들이 청년예술가 대상은 청년예술가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50명을 모집을 했었는데 신청하신 분들이 약 한 150분 정도 그렇게 신청을 해서 약 한 3대 1 정도에 그렇게 신청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술 전문가 분들은 이 50분을 모시는 데 좀 어려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문화 쪽에 관심이 있는 기술 전문가들이 이제 필요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그래도 일단 예술인 50명과 기술 전문가 50인들의 네트워킹 행사를 2박 3일 동안 개최한 적이 있는데 참여자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았습니다 저희들이 한 100명을 이제 각각의 예술가와 그 다음에 각 예술가들은 각 분야별로 그리고 기술 전문가들도 각 전문가별로 해서 섞어서 저희들이 미리 약 한 10개 조 정도로 그렇게 조를 구성을 해서 저희들이 행사 개최 전에 사전에 이제 SNS를 통해서 서로 교류할 수 있도록 그렇게 SNS에서 미리 조를 짜줬고 그리고 행사 당일날 이제 10개 조에서 한 조 내에서 약 한 3명에서 6명 정도 많게는 6명 정도에 같이 이제 마음이 맞는 그리고 이제 그 마음이 맞는 예술가와 기술자 기술 전문가들을 한 21개 팀으로 그렇게 또 다시 이제 현장에서 나눴습니다 그래서 그 21개 팀이 2박 3일 동안에 팀별로 아이디어 구현을 위한 안을 이제 제시를 하고 그 안을 이제 발표하면서 그 5개 팀, 5개 팀을 25개 팀 중에서 5개 팀을 저희들이 선발을 해서 그 5개 팀에 대해서는 예술가 기술 이제 융합과 관련된 해외 리서치 트립을 저희들이 보내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을 했었는데 그 운영을 하면서 보니까 서로의 이제 처음 그 행사장에서 처음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열정적으로 정말로 그 행사 기획 그러니까 본인들의 이제 아이디어를 이제 발표하기 위해서 밤새워서 서로 논의하고 소통하고 어떤 그런 자리들이 참 좋았고 그리고 이제 그 조가 또 이제 잘 되면은 그 조가 또 다시 이제 해외에 해외 이제 리서치 트립도 같이 하고 그렇기 때문에 후속적으로도 이분들이 그냥 한 번에 일회성으로 이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좀 유대관계를 맺을 수 있는 좀 그러한 자리가 아니었나 어떤 이제 그러한 좀 그 좋은 반응이 있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개술가들이 소통하는 방식하고 그리고 기술 전문가들이 소통하는 언어 방식이 서로 틀리다고 합니다 어떤 그러기 때문에 똑같은 얘기를 하더라도 이제 서로 상호 다르게 이해를 하거나 이제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많았었는데 그러한 것들을 예술인과 그리고 기술 전문가들이 이렇게 서로 지속적인 네트워킹을 통해서 어떤 서로의 소통의 방법 같은 것들을 좀 알아나감으로 인해서 새로운 이제 창작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열어주지 않았나 어떤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아마 이게 올해 저희들이 처음으로 그렇게 시도를 한 행사였는데 아마 내년도에는 이 부분들이 조금 더 이제 이번에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내년에는 조금 더 그 좋은 방식으로 더 이제 아마 개선된 방식으로 계속 그 추진을 해나가면 참 좋겠다 그리고 이러한 이제 네트워킹 행사가 기성 예술인들도 이제 예전부터 이제 나왔었지만은 특히 청년 예술가분들이 네트워킹에 관심이 훨씬 더 많고 그리고 더 이제 네트워킹에 조금 더 그 이러한 행사들을 확장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이제 그러한 생각입니다 올해 이제 그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어떤 이러한 행사들 아마 내년 그 예술과 기술 융합의 이러한 행사뿐만이 아니라 저희들이 지금 현재 그 청년 예술가 생애 첫 지원 사업과 그리고 그 한국 예술 창작 아카데미 같은 사업도 올해 저희들이 이제 주로 네트워킹 행사를 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한 하루하루씩 그렇게 끊어서 그렇게 좀 행사를 하다 보니까 그냥 얼굴 정도 이제 서로 인식하는 정도 어떤 그런 정도의 발전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아마 이 부분도 좀 저희들이 좀 더 이제 서로 좀 유대감을 조금 더 가질 수 있는 방안을 저희 이제 부서에서는 그렇게 좀 논의를 계속 해봐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이제 그런 지금 사업 개선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문화부에서 이제 학생, 졸업생, 교직원의 약한 567명을 대상으로 해서 예술대학 교육 활성화 반 연구에서 조사한 내용을 좀 이제 공유를 하고자 합니다 많은 조사 항목이 있었습니다마는 이제 그중에서 창작 활동과 관련한 주요 사항만 좀 이제 제가 좀 이제 간추려 봤습니다 그중에서 사회 진출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부분으로는 전공과 연계되는 현장 실습 운영 확대가 40.7%로 이제 가장 많았습니다 그리고 창제작 역량 강화를 위해 필요한 지원으로는 현장과 연계한 창제작 가능한 시스템 구현이 36.9%로 이제 가장 많았고요 예술대학 지원 정책 중 우선적으로 다루어야 할 부분으로는 예비 예술인을 위한 창제작 연장 연계 트랙 지원이 42.7%로 가장 많았습니다 그 외에도 창작 취업 수업 등에 있어서 현장과 연계된 지원이 필요하다라는 내용으로 보통 이제 그 학교에서의 학래 수업으로는 현장에서 지금 현재 돌아가고 있는 현장의 예술을 따라가기가 어렵다라는 게 이제 가장 공통적으로 이제 나오는 부분이 가장 많았습니다 그 밖에도 이제 그 재학생들이기 때문에 졸업작품 이제 발표 지원 졸업작품에 들어가는 비용이 수업료 외에도 이제 별도로 개별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좀 부담이 되기 때문에 졸업작품 발표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예술대학 활성화 방안 연구에 따라서 지금 현재 예비 예술인에 대한 지원 방안에 대해서 지금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문을 받고 있고 지금 예술대학들이 서로 이제 협업과 그 다음에 교류를 통해서 학내 교과 수업에서 부족했던 부분들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들을 지금 현재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국회에서 지금 현재 예산이 통과되면은 아마 내년부터 예비 예술인들에 대한 지원 사업이 아마 신규로 그렇게 추진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아마 지금 현재 예비 예술인들에 대한 지원 사업이 교육부에서 하는 BK21 사업에 얹혀서 그렇게 지금 현재 거기에서 일부분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는 경우도 있긴 한데 교육부의 BK21 사업 같은 경우에는 예산 항목을 쓰는 것 자체가 어떤 예술인들 위주가 아니라 어떤 R&D 사업이라든지 어떤 그런 쪽에 연구 사업이라든지 그런 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서 예술인들이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쓰기는 엄청 어렵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예술대학생들을 위한 이러한 지원 사업이 별도로 그렇게 추진이 돼야 된다는 의견들이 지금 상당히 좀 많아서 아마 내년부터는 이렇게 좀 국회에서 통과가 된다고 하면은 지금 추진을 할 계획으로 그렇게 있습니다 이상으로 지금 현재 예술위원회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하고 그리고 고민하고 있는 점 그리고 앞으로 좀 추진이 될 수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이제 내년 사업 같은 경우에 특히 단계벌 지원이나 단연지원이 계속 확대 강화되고 있다는 측면들 그리고 신진 청년예술인들의 어떤 진입부터 성장, 육성 그리고 재교육까지 어떤 단계별로 이제 좀 다변화된 지원 방안들을 모색하고 있고 특히 이제 비재정 사업으로 어떤 청년들의 네트워킹을 지원하는 사업들도 계속적으로 고민하고 있다는 지점들을 말씀해 주셨고요 또 예비 예술인들을 위해서도 예술대학 활성화 방안 연구에서 나온 내용들을 토대로 해서 좀 다양한 지원 방안들을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네 분 토론자의 말씀을 좀 들어봤는데요 혹시 이 토론자분들 내용에 대해서 혹시 발제자분들 좀 이야기해 주실 부분이 있으면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네 뭐 토론 시간이 그리 많지는 않을 것 같고 그냥 그 토론자분들 얘기를 들으면서 전반적으로 공감할 수도 있고 또 기존에 많이 해왔던 고민의 내용들이기도 해서 흥미롭게 들었던 측면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극단신세계 김보경 부대표님께서 과연 예술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라는 게 어떻게 더 나아질 수 있을까요? 라는 그 질문이 참 좀 묵직하게 다가왔던 것 같아요 이건 뭐 이렇게 저한테 어떤 방안이 있는 건 아니지만 그게 언제나 예술가가 개별 지원 사업이나 혹은 티켓 매출을 높이기 위한 분투가 있죠 그런 것들과 부딪히다 보면 되게 막막해지는 지점이 아 이게 내가 죽을 만큼 애쓴다고 해서 작품 단위로 혹은 지원 기관의 개별 지원 사업 단위로 해결되는 지점이 아니네라는 생각이 들 때 즉 우리 사회 전체가 진보될 때까지 나는 그냥 기다려야 되나 이런 게 현장에서 예술 창작하는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부딪히게 되는 굉장히 큰 고민인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아까 제가 발제해 드렸던 내용에서 그 첫 번째 질문이 지원 사업 혹은 지원 정책의 목적이 뭐냐라는 거였었는데요 김보경 부대표님 얘기를 조금 통시적 시각으로 확장을 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80년대 때 혹은 90년대 초반까지 소위 말하는 국전의 시대라고 하는 게 있었었죠 대한민국의 각 장르별 소위 전국 단위 엘리트들을 시상하는 방식으로 지원했던 굉장히 예술 지원의 초기 형태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때 과연 지원했던 건 예술이었을까라는 질문이 개인적으로 좀 생겨요 그 당시에 지원했던 건 예술이라기보다는 국가 또는 국위 선양의 공적인 리소스를 지원했던 게 아닌가 즉 왜 글로벌 엘리트가 될 만한 예술가들을 지원했을까라고 생각해보면 그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이름을 알릴 수 있으니까 즉 궁극적인 어떤 목적이라고 하는 건 국위 선양이라고 하는 국가주의적 정책 목표를 향하고 있었다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어요 지금 시점에 와서 예술 지원의 패러다임이 크게 변해가고 있는 거예요 그 시기 이후로 한 30여 년 정도 국가를 지원하는 게 아니라 국가가 국가를 다시 지원하는 게 아니라 즉 국가의 어떤 브랜드라고 해야 되겠죠 그런 걸 지원하는 게 아니라 예술 현장이라고 하는 창작자를 지원해야 되는구나 그런데 정확히 말하면 좋은 예술 작품이라고 하는 프로덕트를 지원해야 되는구나 라는 관점으로 한 30년 정도 이렇게 여러 형태의 버전들로 바꿔가면서 지원 체계가 변해왔던 것 같습니다 그때의 사회적으로 보편적인 어떤 동의를 얻을 수 있는 건 성공한 작품들 마치 영화의 블록코스터 같은 어떤 성공한 작품들이 정책을 디펜스하는 그래서 국악 분야에서는 이날치라는 팀이 정말 국회의원부터 시작해서 온갖 사람들이 다 갖다 쓰는 레퍼런스가 되고 있잖아요 성공 사례가 그것밖에 없으니까 어떤 성공 사례나 프로덕트들을 중심으로 예술 지원의 당위성 혹은 사회적 공감대를 증명해야 됐던 시절들을 꽤 길게 보냈던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건 뭘까라고 생각해보면 예술가나 예술단체라고 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보편적인 사람을 지원하는 거가 과연 우리 사회에서 이제 동의를 얻을 수 있는 시기가 된 건가라는 질문이 개인적으로 생기더라고요 예를 들면 개비어 지원 사업 같은 것들이 여러 개 문화예술 분야 외에 문화예술 분야에서도 아주 일부 있긴 한데 꽤 많은 분야에서 생기고 있죠 평생교육 영역이라든지 또 해외 같은 경우에는 시민자유대학 이런 것들이 개비어 지원들을 하고 있죠 그건 어떤 프로덕트나 어떤 목적성을 지원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인생의 디벨로먼트 레벨 안에서 그 사람의 결정적 시기를 지원하는 건데요 결국 사람을 지원하는 건 거죠 그러니까 전 사실 지금 지원 체계가 변해가는 큰 흐름은 그런 방향을 지향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놓고 보면 우리 사회가 사람한테 돈 쓰는 걸 굉장히 아까워하잖아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예산 낭비다 혹은 퍼주기다 편파 지원이다 이런 얘기들이 항상 나오는 게 가시적 프로덕트가 아니라 구체적인 사람에 대한 지원일 때 그렇게 나오는 거고 그나마 개비어 지원이라든지 평생학습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 사회 안에서 교육이라고 하는 것들을 가치제라기보다는 필수제라고 인식하는 어떤 토대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가능한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예술에 있어서도 근본적으로는 사람 지원에 대한 공감대라고 하는 것과 이제 가치 가게 되지 않을까 근데 그거는 재화를 보통 나눌 때 필수제랑 가치제로 나누지 않습니까 필수제 같은 경우는 사람들한테 동의를 얻기가 굉장히 쉽죠 없으면 죽는 거니까 즉각적 동의를 얻을 수 있는 영역이 필수제라고 부르는 거고 가치제는 어떻게 동의를 얻을 수 있는가라고 생각해 보면 사실 그 가치 경험 자체의 보편화를 통해서밖에 얻을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거는 되게 냉정한 현실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놓고 봤을 때 우리가 흔히 교육에서의 어떤 예술 의무 교육 안에서의 예술의 지위에 대한 부분들을 참 많이들 얘기를 해왔었는데 결국 이 가치제를 보편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체계가 뭘까 과거에는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게 의무 교육 정도의 좁은 스콥이었었죠 지금은 그런 부분들이 의무 교육 경험, 평생 교육 경험, 학교 밖에서의 어떤 3기반 교육 경험이라고 하는 것들로 확장될 수 있는 사회적인 여건들은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가안에서 예술을 어떤 식으로 배치시키고 어떻게 경험하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가치제의 경험을 통한 어떤 사람들의 공감대 저는 그걸 통해서 얻는 공감대는 작품을 지원해야 된다 우수한 작품을 지원해야 된다가 아니라 예술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내고 있는 사람들이 가지게 되는 어떤 특수성 그것이 기초과학 같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어떤 특수성을 미묘하게라도 감각해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사람들에게 좀 많이 형성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봤습니다 예술 지원의 역사에 있어서도 오래된 논쟁거리이긴 합니다 예술인이나 단체를 지원할 것인가 아니면 예술 작품이나 작업을 지원할 것인가에 대한 것들은 오랫동안 논쟁의 거리였는데요 사실 두 가지를 떼기도 어렵죠 어쩌면 불가분의 관계이기도 한데 사실 우리나라의 정책 영역이라는 것들이 예술인의 어떤 복지를 지원하는 예술인 복지정책과 어떤 창작의 어떤 작품이나 작업들을 지원하는 창작 지원 정책으로 이렇게 이분화되어서 발전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좀 어려움들이 좀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말씀해 주셨고 두 번째 발제자셨던 한미서 박사님 저는 아까 들으면서 현장에 대한 극단 선생님들에 대한 이야기를 되게 주의 깊게 들었기도 했는데 특히 제가 인상에 남았던 부분은 아르코 예술인력 개발원의 오영주 원장님의 토론이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좀 신선했던 부분은 교육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BK21 사업에 우리 예술인들 신진 예술인들을 위해서 뭔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그리고 지원이 물론 예산이 통과되어야겠지만 가능할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답변을 이야기를 듣게 돼서 좀 반가우면서도 예술가들에 대한 지원이 조금 넓혀질 수 있겠다라는 희망을 좀 가져봅니다 일단 토론과 어떤 발제들을 들으면서도 결국에는 이게 지원이라는 것 그리고 예술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예산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예산들이 많이 확보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안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은 교육부를 통해서 하는 방향을 좀 모색하신 것 같고 사실 과학기술부에는 예산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 융합이라든지 또 혹은 우리나라는 기술에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하는 곳이다 보니 그 비용도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술과 기술의 융합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그러면 지원의 고리를 어디서 찾을 것인가 생각했을 때 과기부도 그 역할을 우리가 함께 해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레 해보고요 그리고 또 예술인들이 예술 작품으로 활동을 하기도 하지만 사실 이 예술 작품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과 공유할 수 있는 어떤 교육 프로그램들도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도 진흥원이라든지 또 여타 제가 알기로는 국방부에서도 기관들과 매칭을 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국방부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거다 예산을 가지고 올 수 있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고 또 기업에서는 아까 토론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매세나가 있지만 사실 이게 굉장히 협소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술가들이 특히 청년 예술가들이 더욱 새로운 방향으로 그리고 다양하게 넓혀나갈 수 있는 방법으로는 사실 기업에 있는 어떤 문제의식이나 이런 것들을 같이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방향으로 모색해보는 것도 한 가지의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좀 해보았습니다 결국엔 이 위원회에서 모든 역할을 다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같이 협업할 수 있고 또 새로운 대안을 모색할 수 있는 이런 협력적인 어떤 기관들 그리고 그런 부서들을 연계를 해서 방향성을 좀 가져가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현재 댓글창에 현장의 진솔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서 좋았다라는 이제 이야기가 있는데요 특별한 어떤 질문이나 의견이 제시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제가 몇 가지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아까 홍태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청년예술의제와 관련해서 이제 TF에서 어떤 논의들을 좀 진행을 하셨고 또 참여 예산으로도 이제 몇 가지 의견을 좀 이제 연구 보고서의 형태로도 제시를 하셨다고 하셨는데 어떤 내용들이 좀 거기에 포함이 되었었는지 좀 같이 공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홍태림 위원님 외에도 혹시 청년예술인이나 신진예술인들을 위해서 어떠한 좀 새로운 지원 사업들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생각하신 게 있다면 그 내용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단연간 지원 사업의 경우에 사실 1년 동안 1억에서 1억 5천으로 상당히 많은 지원 금액을 받기 때문에 매우 어떤 좋은 성과를 낼 수는 있지만 또 막상 이 단연간 지원 사업을 전체적으로 다 확대하기에는 이제 전체 총액의 어떤 예산 제약이라는 것이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사실은 어떤 총액을 늘리지 않는 한 이제 예술 지원 원칙 중에서 이제 선택과 집중을 할 것인가 아니면 또 다양성을 통해서 좀 보다 다양한 실험과 혁신들을 지원할 것인가 라는 이제 또 두 개의 또 우리가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되는 부분들이 있을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우리가 현명하게 풀어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에 대해서도 좀 여쭙고 싶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창작 지원 사업의 대표적인 어떤 지원 기관이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인 것은 맞지만 사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모든 것들을 다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지역과 또는 이제 중앙단위에서도 예술경영지원센터도 있고 또 이제 문화예술교육진흥위원회도 있고 이렇게 다양한 어떤 기관들이 있는데 이 기관들 그리고 지역과 좀 어떤 식으로 역할 분담을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도 혹시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면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과 관련해서 홍태림 위원님부터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토론 관련된 이야기할 때 3억 규모로 진행해 보려고 했던 참여예산제가 좀 준비가 부족한 상태로 갑자기 한 바람에 진행하지 못하게 됐다고 얘기를 드렸는데 내용은 그렇게 완벽하게 자세하게 설명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만 일단 3억 정도 예산 안에서 전국을 이제 한 6개 권역 정도로 분할을 했을 때 그 권역에서 이제 참여예산위원회에 예술위원회에 3억이라는 재정의무를 두고 그 예산을 어떻게 우리가 사용할지 관련해서 같이 논의하고 결정을 할 그 위원들을 한 25명 내로 일단 모집을 하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외부 이제 중간 매개 조직을 또 따로 이제 섭외를 해가지고 그 위원회가 만들어지게 되면은 참여예산 학교 같은 것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거기서 그러면은 그 재정의무를 가지고 우리가 당해 년도에 제안한 사업을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정리해가지고 당해 년도에 실행해가지고 그걸 피드백까지 하게 될지라는 체계를 서로 학습을 하고 그걸 통해가지고 사업을 이제 권역별로 제안하고 그리고 그것을 이제 당해 년도에 실행하는 구조로 이제 가게 되는 건데 이게 뭐 좀 당해 년 어쨌든 그 제안을 했던 당해 년도에는 저희가 일반 수용비가 없던 관계로 청립예술과 네트워크 사업으로 전화했던 것이라고 아까 얘기 드렸고요 원래는 이제 23년도 신규 사업으로 지금 이야기 드렸던 것을 좀 더 발전시켜가지고 왜냐하면 3억이라는 예산이 이런 전국 단위 권역별로 예술인들을 모아가지고 참여예산을 하기에는 사실 예산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확 늘려가지고 그리고 또 그냥 뭐 구체적으로 지역 문제 해결이라는 이슈를 가지고 참여예산을 하게 된다면 예술이 갖고 있는 예술 현장에 어떻게 개입하고 사회적 가치를 우리가 어떻게 고민해 나갈 것인가를 같이 고민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까지 좀 더 구체화해보자 라고 얘기를 했지만 이것도 뭐 23년도 예산에는 반영이 안 돼서 차년도에 좀 잘 진행할 수 있을지를 좀 더 고민하고 또 노력도 하고 예술인분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줘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혹시 허상욱 대표님께서는 아 네 조금 전에 이제 한민석 연구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서 아마 제가 좀 설명이 부족했는지 BK21 사업은 이제 문화부 그러니까 교육부에서 하는 이제 그런 예산이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현재 예술인 예비 예술인 지원 사업을 이제 신규로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은 문화부 예산에 저희 이제 문예진흥기금 사업으로 저희 문화부의 이제 국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교육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아니고 이제 저희들이 예술위원회가 직접 이제 기금을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네 혹시 이 부분과 관련해서 더 추가적으로 말씀해 주실 분은 없으신가요? 네 그렇다면 혹시 그 단연간 지원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네 혹시 좀 추가적으로 말씀해 주실 부분이 있으실까요? 아무래도 설동진 이사님께서 많은 고민을 해보셨을 것 같습니다 딱히 의견이 없으신 것 같아서 그 저는 이제 이 단연간 지원을 재원이 한계가 있으니까 그리고 꽤 큰 규모의 지원을 하는데 그럼 이걸 어떻게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할 수 있냐라는 이 질문이 그러니까 사실 이게 보편지원의 영역이냐 이 지원이 타겟팅하고 있는 게 뭐냐라는 질문을 해보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 이제 아르코에 재직 중이신 분들 혹은 어떤 기업 좀 규모가 있는 기업에서 일을 해보신 분들은 그 CD라고 하는 표현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커리어 디벨로먼트 프로그램이라고 하죠 CDP라고 하는데 경력 개발 프로그램이죠 보통 기업 안에서는 승진을 하거나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의 포지션에 적합한 역량을 획득하게 하기 위한 여러 가지 교육 지원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술체 그런 건 이제 조직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인 거죠 굉장히 시스템화된 조직체 안에서 사람의 어떤 단계별 역량을 지원하는 건데 예술 분야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조직화된 산업 구조를 가지고 있지 않잖아요 개별 예술가나 개별 단체로 흩어져 있죠 그러다 보니까 조직화된 노동이 아닌 이 영역에서 개인 예술가나 단체 커리어 디벨로먼트 프로그램은 어디에 있는 건가라는 질문을 던져볼 수가 있죠 사실 아르코가 예술인력 개발원을 가지고 있는 것도 그 이유 때문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놓고 본다면 저는 중장기 지원 사업이 지원하는 것 중에 하나는 성장을 목적으로 하는 성장이나 변화를 목적으로 하는 어떤 결정적 단계를 혹은 결정적 시기를 지원하는 거지 않나 라고 생각하고요 그거는 그냥 예술가이면 혹은 예술단체이면 그리고 어느 정도 자격이 있으면 다 지원한다 이런 보편지원의 영역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생애 주기 안에서 결정적 시기라는 게 존재하는 것처럼 예술가와 예술단체에게도 그런 시기라는 게 존재한다고 보고 그러면 그런 것들을 어떻게 설명해 낼 수 있는가 얼마나 나의 이 시기가 예술의 실험성 혹은 새로운 언어의 획득 혹은 새로운 관계망의 어떤 구축 이런 것들을 위해서 적절한 시기인가라는 것들을 설명해 낼 수 있는 대상에게 지원하는 게 일단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이거는 사업의 목적성과 관련된 이야기였고 지금 현재 중장기 지원 사업에는 물론 신규 단체들도 있긴 하지만 꽤 선별 작업을 거친 단체들이 들어와 있는 거죠 그러면 초기 경력 예술가나 단체들에게는 조금 높은 허들일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1억 또는 2억 지원 트랙이라는 게 일반적인 지원 사업 규모보다 훨씬 더 큰 규모다 보니까 뮤지컬 정도를 제외하면 상당 정도의 규모인 거죠 그러다 보니 이게 높은 허들처럼 작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거는 이제 일종의 스타트업 지원 프로그램을 좀 고민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스타트업들 같은 경우에 펀딩을 하잖아요 그 펀딩의 보통 단계들을 프리 A 단계, 시리즈 A, B, C 이런 식으로 하는데 각 펀딩 단계별로 예측되는 규모라는 게 있죠 프리 A 단계에서는 보통 5억 이내, 시리즈 A에서 시리즈 B로 가면 10억 단위, 50억 단위 이런 식으로 펀딩을 하는데 그럼 그 금액은 왜 그렇게 증액될까라는 걸 생각해 보면 조직체가 커지고 그 조직체를 다룰 수 있는 즉 오그나이징 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팀에게 더 큰 정도의 비용이 들어가는 그런 측면들이 있는 거죠 그런 것들에 대응해서 이렇게 단계들이 설정이 되어 있는데 예술 단체나 예술가의 경력 초기 단계는 사실 작품을 창작하는 거에 많이 집중을 하게 되죠 그 외 여러 가지 인적 혹은 사회적 혹은 가치적 측면들을 구조화해서 다룰 수 있는 어떤 오그나이징과 오퍼레이팅 능력은 아직은 좀 차후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런 단계에 지원해야 되는 어떤 규모와 그런 정도의 업력이 쌓였을 때 그 부분을 시스템을 지원하는 규모는 좀 다를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측면의 규모의 차등 그런데 대신 그럴 때는 이 지원이 무엇을 지원하는 것인가라는 걸 명확하게 이해하고 그걸 설계할 필요가 있죠 그런 방식의 접근을 좀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정책 사업의 목적이라는 것이 사실 중요한데 많은 분들이 이제 잘 모르고 진행을 하시는 경우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 거의 얼추 시간이 다 돼 있는데요 혹시라도 이 얘기는 오늘 꼭 해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중장기 지원 사업 얘기하면서 그림자 노동 얘기도 나오고 사회적 가치 비용 문제 해결 필요하다는 이야기도 설동준 이사님이나 김보경 부태초님도 계속 얘기를 주셨는데 사실 이게 중장기 지원 사업뿐만 아니라 단체나 개인단이 지원하는 사업에서도 다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를 해결하려면 결국은 예산이 많이 늘어나는 것밖에 없고 어떻게 보면 그건 또 굉장히 쉽지 않은 현재 예술지원 체계라는 구조 안에서 예산이 그렇게 획기적으로 늘어날 수는 없고 또 그렇다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선정규모를 줄이는 것도 이제 그렇게 좋은 방법은 아닐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술현장에서 지지하는 구조가 있고 관심을 가지는 이런 영역이 이제 영역이 이렇게 만들어진다고 그런다면 이런 지원 사업 안에서 그리고 이런 지원 저희 같은 지원기구 안에서 그런 관심이 만들어진다면 또 사회적 지지를 통해서 확장될 수 있는 문제들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런 차원에서 사실 이런 참여의 구조를 자꾸 얘기를 하는 게 지원 사업이라는 이제 문화예술진흥기금 사업을 이제 문화예술진흥기금을 통한 지원 사업이라는 게 있고 예술단체나 이제 개인 예술인 단위들은 지원 사업이 이제 나오게 되면은 그것을 내가 어떻게 끌어올 것인가 라는 이제 경쟁의 가치들만 자꾸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런 지원 사업이 나오는 구조가 이런 경쟁을 통해서 우리 단체가 내가 저 지원금을 가지고 와야지 라는 것만 골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자꾸 만들어주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저는 이제 뭐 그런 부분도 뭐 일정 어쩔 수 없고 그런 경쟁의 구조를 통한 창작 지원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만 문화예술진흥기금을 하나의 공유지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 공유지 문화예술진흥기금을 예술현장의 공유지로 바라볼 수 있게 하고 문화예술진흥기금을 예술현장의 공유지로서 우리가 어떻게 잘 확대시켜 나가고 안정화시켜 나갈 것인가 라는 고민을 하는 그런 영역을 만들어 나가려면은 결국 참여에 대한 고민을 할 수밖에 없고 그런 참여에 대한 고민이 아까 뭐 얘기했던 그런 참여예산제 같은 고민으로까지 이어졌다라고 조금 보충으로 이야기 드리고 싶어서 마이크 잡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다른 분야에서는 최저임금을 받지 못한다면 그분들은 이제 부당노동 행위로 고발을 당할 거예요 하지만 예술 분야에서는 사실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인건비 사례비를 받고 일함에도 불구하고 사실 그거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들이 없는 거죠 좀 더 예술인도 하나의 직업인으로서 좀 정당한 대우와 대가를 받을 수 있어야 될 것이고 또한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또 예술인들 스스로의 어떤 자발적인 어떤 참여와 활동들이 또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창작활동 지원 방식의 진단과 개선 방안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지금도 이제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많은 변화와 개선들을 시도하고 있고 앞으로도 이러한 변화 노력들은 계속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응원과 지지 좀 부탁드리겠고요 그 지금 만족도 조사에 좀 혹시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튜브 더 보기란에 링크가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오늘 이제 아르코 현장 대토론회는 오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번 주 금요일 9일까지 계속이 됩니다 그리고 내일 오후에는 이제 세 번째 세션이 이제 예술의 가치 확산과 민간 후원 활성화 방안이라는 주제로 진행이 되니까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좋은 발제 토론해 주신 패널분들 모두에게 감사드리고요 오랜 시간 함께해 주신 유튜브로 시청해 주신 관객분들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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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